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한동안 찌는 듯한 더위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더위도 함께 데리고 갔나 봅니다 아침 저녁으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요즘은 에어컨 없이도 잘 잘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편 소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글을 잘 쓰지 못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부랴부랴 소설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중편 소설이니까 한 5회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반응이 너무 좋다면 조금 늘릴 수도 있겠지요 요즘 할머니 1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문자가 왔다 손을 뻗어 이불 속에 있던 핸드폰을 더듬어 찾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온 문자였다 전국이 영하의 날씨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에 유의하시고 온열기 사용 시 화재에 주의 바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와 계량기 동파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연일 춥더니 오늘은 더 추운가 보았다 기지개를 쭉 폈다 운동광인 나는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다가 며칠째 운동을 못했더니 온몸이 찌뿌둥했다 살도 조금 찐 것 같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행정안전부의 문자를 받자마자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안내방송을 시작하려는지 딩동댕 멜로디가 울렸다 한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의 보온에 신경 써달라는 것과 가급적 어른들은 외출을 삼가라는 안내방송이었다 어른 어른이면 나도 어른인가 그래 어른이겠지 내 나이 61세면 어른이고 말고 2년 전 대학생들에게 부모가 돌아가실 나이로 가장 적당한 나이가 61세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으니 나는 어른 정도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보기엔 죽으면 적당한 나이일지도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두 다리가 이불을 박쳤다 어림도 없지 내가 얼마나 꿋꿋한데 얼마 전 나는 둘째 아들의 전화를 한통 받았다 엄마 엄마를 불러놓고 아무 말이 없었다 보통은 한 번에 말 꺼내기가 어려울 때면 잠시 텀을 두던 작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엄마를 불러놓고 잠깐의 말 없음에 불안한 징조를 예감하곤 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하려고 뜸을 들이는 걸까 혼자 머릿속이 바빴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아니 어쩌면 어쩌면 너무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간혹 너무 좋은 일에도 한 번에 말하지 않고 엄마부터 불러놓고 잠시 쉴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기쁜 일을 전할 때와 부탁하는 일로 부를 때와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오늘 엄마를 불러놓고 한 템포 쉬는 것은 어쩌면 부탁일 것 같은 불안함이 온몸으로 깃들기 시작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부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둘째 아들이 본론을 말하기를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엄마 있잖아요 나의 불안의 예감은 현실로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다 있잖아요 라고 한다 엄마 뒤에 있잖아요 를 붙였다는 건 한 번에 전화한 이유를 대기가 미안해서 아들 또한 나름 한 템포 쉬는 것이리 나는 그걸 모를 리 없다 엄마를 불러놓고 바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은 또 얼마나 난처하고 난처하겠는가 말해 속으론 힘든 얘기면 말하지 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한 그렇게 모진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저 실은 엄마에게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요 그렇지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강요는 아니라는 말이 나는 더 강요로 들렸다 분명 강요는 아니겠지만 나는 결코 거절하기 힘든 어떤 내용일 것이다 내 심장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쿵쿵거리고 있었다 실은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해가 바뀌어 23년이 되었으므로 22년 한 해 동안 나는 세종시에 살면서 성남시에 사는 작은 아들내를 일주일에 하루를 올라다녔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출근해야 하는 날에 일주일에 하루가 있었다 일주일에 하루 아이를 돌봐줄 베이비시터 구하기가 어려웠기에 내가 사는 세종시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성남시로 오가며 손주를 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베이비시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일주일에 하루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며느리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영원히 봐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열 달 정도만 일주일에 하루 봐달라고 부탁하니 시어머니인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기도 그래서 차를 끌고 한 해를 일주일에 하루를 먼 길을 다녔었다 나이 들어 운전하려니 겨울이면 눈이 올까 신경 쓰이고 여름이면 비가 많이 올까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서울 올라다니는 요일엔 날씨부터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었다 손주를 보러 먼 길을 다니러 다니기 이전까지는 겨울이면 눈이 와서 좋고 여름이면 비가 와서 난 마냥 좋았었다 그런 날은 혼자 뷰가 좋은 커피숍에서 책도 읽고 글도 쓰며 나만의 지적 욕구를 만끽하며 나름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던 그런 소녀 감성의 여자였다 아들 집에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해서 내 차를 들이받아 생명이 위험할 뻔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나는 다치지 않았지만 새 차를 뽑은 지 4개월째 그만 차가 많이 망가져서 속상했었다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였다 나는 차를 무척 아끼는 사람이었으므로 처음엔 차에 난 상처가 내 몸에 난 것처럼 당황스러웠다 차는 보름에 걸쳐 수리가 되어 나에게 도착했다 보기엔 멀쩡해 보였다 그러나 차를 볼 때마다 한 번 큰 충격을 받은 차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고 아무리 겉보기엔 잘 고쳐놓은 것 같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던 새 차만큼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속상했다 그러나 아들 내외에게는 일절 내색하지 않았다 어쨌든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어딘가 그걸로 감사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3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의 나였지만 나 혼자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한 데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큰 사고 후 고속도로를 올라타기가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고 후 한동안 차를 집에 두고 고속버스를 타고 성남 터미널에 내려서 전철을 타고 다니기도 했다 평생을 차를 가지고 다녔던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다녀보니 나름 기름값도 아끼고 전철 타는 법도 배우며 서울 사람처럼 적응해 나갔다 서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전철을 익숙하게 이용했다 지방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게 편리하지만 서울권에 살려면 도로에 차도 밀리고 주차도 불편하니 전철도 나름 괜찮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다 사람은 처음만 어색하지 반복된 삶은 결국 길 들어지기 마련이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직장을 다녀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은 내가 사는 세종시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서울 한번 오기가 쉽지 않은 거리였다 나는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 비교적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자유로워 보이는 건 누가 봐도 사실이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난 고용된 삶을 살기를 특히나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부탁에 거절도 못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일주일에 하루 고용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성격이 즉흥적인 사람으로 미리 약속이 정해져 틀에 맞춰 사는 걸 몹시 싫어한다 나의 성격이 어느 정도 즉흥적이냐면 예를 들자면 그날의 날씨, 습도, 명도에 따라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약속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시기였다 만약 미리 약속했다가 그날 온도와 습도와 기후와 나의 바이오리듬에 따라 그 사람을 만나기 싫다면 취소할 수도 없고 그날의 만남이 피곤해지곤 했다 그런 걸 보면 난 좀 까다로운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날씨에 따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다를 정도니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나 까칠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미리 약속 잡는 걸 되도록 피하다 보니 혼자 글 쓰는 걸 좋아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1년 가까이 작은 아들 집에 미리 약속한 날짜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다녀야 했던 나는 나름 굉장한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해낸 것이다 약속한 기일이 끝나자 나는 독립운동하다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꽉 낀 청바지를 종일 입고 다니다가 배에 가스가 차올라 힘들었던 날처럼 손주 봐주기에서 해방되는 날은 꽉 낀 청바지를 벗어버린 것처럼 홀가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의 엄마 있잖아요 라는 전화를 받게 된 것이다 나는 아무래도 또 아이를 더 봐달라는 전화려나 생각하니 더러 겁이 났다 또다시 아이봐주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잘못했다간 풍문으로 들리는 말처럼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 아니 더 나아가 4년이 되면서 나는 손주가 커서 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일주일의 하루를 서울로 올라다녀야 하는 건 아닐까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가니 고속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하루에 세종시와 성남시를 왕복한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 평생을 하라면 힘들 것 같았다 아들은 더 이상 전화 건 용건을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는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들과 나와의 사이에 팽팽하고 긴장된 불안함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엄마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엄마가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사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당황했다 서울로 오라니? 이게 다 무슨 말일까? 아예 서울로 이사를 오라는 걸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일까? 그건 엄마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순간 아들이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슬픔을 목구멍 안으로 집어넣고 아들의 의도를 되도록 점잖게 되물었다 아예 서울로 오라니? 엄마 보고 이사를 오란 말이니? 네 얘기 때문에? 반문하면서도 난 아들의 엄마니까 속으로 내가 세종시를 벗어나지 못할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세종시에서 벗어난다고 누가 슬퍼해 줄 사람도 없긴 없는 것 같았다 세종시에서 살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되는 이유가 당장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마음이 허로웠다 그러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떠올랐다 매일 나는 산을 다닌 지 15년이 넘었다 세종시로 이사 오기 전부터 나는 산을 다녔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산이 아파트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는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도 숲세권이어서 선택한 것이다 아니요 엄마가 이사까진 지금 당장 그렇고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그냥 한번 아파트 청약을 넣어봤는데 당첨이 됐어요 어머 잘됐구나 그건 너무 축하한다 뜻밖의 말에 나는 무척 반가워 축하하면서도 갑자기 걱정되는 게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걱정되는 이유에 대해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2년 후에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돈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라서요 아니 그럼 지금 네 말은 내가 가서 아이를 봐주면 2년 안에 너희가 큰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니? 나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사기를 치지 않는 한 단기간에 그 큰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단 말인가 일가 친척 주변을 모두 통틀어봐도 우리는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권력도 없었고 그럴 만한 돈도 없는 아들이었다 내가 아들을 봐준다고 봤을 때 정상적인 벌이로 몇 억을 2년 안에 모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나의 삶을 당분간 뒤로 하고라도 아들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계속 의아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 때와 달리 요즘 젊은 아이들의 씀씀이도 있고 해서 나는 아들이 볼 수 없는 전화 너머에서 혼자서 고개를 살살 가로저었다 아들 며느리는 집은 없는데 둘 다 대형차를 몰고 다녔다 그 기름값하며 차량 유지비만 해도 상당했다 그런 아이들이 삶이 걱정이 되어 주변 친구에게 말했을 때 요즘 아이들이 보통 다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 친구는 덧붙여 집은 월세사라도 차는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이라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대치동 수학 강사였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보니 둘이 요일별로 교대로 수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버는 정도뿐이 벌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이를 봐줄 수만 있다면 우리 둘이 열심히 해서 2년 안에 생활비 빼고 잘만 하면 1억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나머지는? 나는 바로 그 나머지 자금의 출처가 궁금했다 4억은 나라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이자로 장기 대출을 받는 조건에 당첨된 거라 4억은 살면서 천천히 갚으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아들이 2년 동안 1억을 모으기 위한 프로젝트에 누군가가 아이를 맡아서 돌봐줘야 했고 그 누군가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적당한 사람으로 내가 당첨이 된 것이다 난 평생을 아주 작은 뽑기에도 당첨이 된 적이 없는 여자였다 그래서 난 내 주제를 알기에 평생 복권을 사본 적도 없었고 내 힘으로 내가 벌어먹고 사는 데에 길들어진 여자였다 한 2년만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면 우리가 처음으로 주택청약으로 당첨된 집을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다 내가 2년을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봐주지 않으면 그 아파트는 포기해야 했다 3년 전 작은 아이가 결혼할 때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해 주지 못한 시어머니로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말은 나 또한 로또한 로또가 된 듯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 4억은 저리로 30년간 원금과 이자를 천천히 갚아 나가도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나는 흥분했다 아들 며느리가 격일로 수업하던 걸 내가 가서 아예 거주하면서 아이를 봐준다면 각자 수업을 매일 할 수 있어 수입이 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거절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미 추가 기울고 있었다 젊은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서울 살이란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 이건 너나 없이 서울권에 결혼해서 사는 모든 부모의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세계 1위 기록을 세우고 있다 남녀 2명이 결합하여 내놓는 아이의 수의 통계치가 0.78명이다 나라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골머리를 하루가 다르게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 노인의 복지를 책임질 미래의 세대가 없는 나라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서울권에서 아파트 한 채가 10억을 넘었다 조금 위치가 좋다 하면 30억도 넘는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모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없는 제도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떤 부모가 아들 장가가는데 10억 이상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최소한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남자라야 여자가 결혼을 생각하는 추세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데 정부에선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70만 원을 지원하네 어쩌네 하는 식의 엄발의 오줌 누기식 얄팍한 정책으로 똑똑한 젊은이들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회유하려 하고 있었다 결국 아들 집 마련 프로젝트에 나는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마 하고 힘없이 약속했다 현재 아들이 전세로 사는 집은 성남시에서 지은 지 20년이 넘은 작은 아파트였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살기에도 좁아터진 아파트에 나까지 합류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거기다 내가 기르던 강아지까지 함께 들어가야 했다 말할 수 없이 답답할 걸 예상했지만 내가 2년만 딱 눈 감고 죽었다고 도와준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조금은 편할 것이다 당장 내가 아들 집으로 올라간다면 내가 세종시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 중 끊어내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침착하게 점검해 보았다 이제 막 공부에 취미를 붙여 시작한 철학, 영어, 한문, 일어도 그만두어야 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세종시의 모임인 독서 모임도 그만두어야 했다 거기다 얼마 전 가입하게 된 대전 서구문화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던 것도 당장 그만두어야 했다 그곳의 단원은 거의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된 실력있는 오케스트라였다 나는 비전공자였지만 지휘자의 백으로 운이 좋게 실력있는 사람들과 단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악기에 욕심이 있던 나는 실력을 쌓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나의 일상은 아들의 아파트 들어가기 프로젝트 앞에서 모조리 뒤로 물러나야 했다 거기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의 각별한 숲사랑의 문제였다 공부나 독서 모임이나 악단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5년 동안 이어왔던 산책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오전 10시쯤이면 산행하는 게 나의 일과 중 몇 가지 루틴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꼽히고 있었다 혹시 너희 집 가까이에 차를 몰고 가지 않아도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찾아볼게요 엄마 그리고 또 하나 너희 사는 아파트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이 있을까 그것도 알아볼게요 나는 운동은 집 가까워야 자주 할 수 있다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 차를 몰고 다니며 운동한다는 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사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난 경제적으로 그만큼 여유도 없었다 2023년 1월 2일 아들 집으로 가기 위해 당장 입을 옷 보따리를 싸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몇 개만 넣어도 가방이 꽉 찼다 그리고 냉동실에 있는 생선이나 양념 등등 한동안 집에서 있지 않을 것을 대비해 모두 가방에 쌌다 강아지 사료의 용품까지 보따리가 굉장했다 이사 가는 사람처럼 큰 보따리가 열 개나 나왔다 그것도 최소한의 것으로 빼고 또 뺐는데도 그랬다 자동차 트렁크와 뒷자리까지 모두 싣고 나는 내 살던 곳을 등지며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삶으로 출발했다 결혼할 때도 이 정도로 떨리진 않았던 것 같다 하기야 지나간 아픔은 모두 추억으로 퇴색되어 필터링 되는 거니까 아들 집에 도착해 며칠은 적응이 안 돼 질식할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살다 스트레스로 죽는 건 아닐지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힘들게 해서는 아니었다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글 쓰는 게 취미인 나에게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각자 자기 식대로 살아왔던 어른들이 갑자기 좁은 공간에 있는다는 자체도 힘들었다 그러나 아들 내외에게 되도록 내색하지 않으려고 나름 무척 애썼다 산행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선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도 며느리도 아파트 관리인도 근처에 산행할 곳을 모른다고 했다 물고기가 물이 없는 어항에 담겨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아들이 청약 주택에 당첨되었다는데 그걸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나 나는 나의 일상을 딱 이년만 포기하면 된다고 또다시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딱 이년만 자고 나오자 힘들 때마다 내가 나를 위로했다 산행하지 않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예전에 친구와 만나 자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한 적이 있었다 친구는 딸이었다 딸은 결혼 후 친구와 같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수시로 불려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친구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언제 딸이 부를지 몰라 미리 약속을 잡을 수가 없다고 했다 난 그 친구가 가여워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난 죽어도 손주는 봐주지 않을 거야 아이들 결혼시키고 이제 겨우 네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살고 있는데 이 나이에 아이를 봐주느라 매어 산다는 건 난 죽어도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난 절대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야무지게 장담했었다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난 친구처럼 잠깐씩 불려가 아이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한 집에서 24시간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공유 면적까지 따지면 40평대의 아파트에서 혼자 넉넉히 자유롭게 살다가 그 반만한 아파트에서 아들 식구 셋과 나와 강아지까지 다섯이 살려니 그 답답함은 말에 무엇하나 거기다 30개월 된 손주는 시도 때도 없이 생때를 썼다 아침에 일어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울기 시작하면 2시간 이상을 정신줄이 빠지게 달래야 했다 대충 마음의 각오를 하고 왔는데도 상상과 현실은 무척 달랐다 요즘 할머니 2회입니다 생활이 불편한 건 그나마 참겠는데 문제는 글을 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좁은 공간이지만 아이를 돌봐주면서 틈을 내면 글은 쓸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난 다른 사람과 달리 공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어디서든 글을 쓰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보통의 일하는 것과 손주를 보는 건 달랐다 일하는 건 육체적인 단순 노동인 반면 아이 보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을 늘 주시해야 했으므로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고갈됐다 거기다 이왕 내가 갔으니 아들, 며느리, 손주, 목걸이도 건강식으로 집에서 해먹이고 싶어 늘 장을 봐야 했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 아이보기, 장보기, 음식 만들기 등등 나는 에너지가 수시로 방전되어 글 쓸 집중력을 끌어모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잠시 혼자 있는 틈이 난다고 해도 노트북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글쟁이가 글을 쓰지 않으니 뱉어내야 할 말들은 정신없이 쌓여만 갔다 내 머릿속은 오래된 문장들이 쏟아내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질서없게 쌓인 채 계속 쌓여만 가니 머리가 무거웠다 거기다 나의 부족한 글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내 유튜브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내가 살아가는 데 무엇보다 큰 힘이 없는데 나의 유일한 소망을 차단한 채 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걱정에 앞섰다 글을 쓰지 못하니 나는 유튜브 채널도 접어야 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 가장 큰 힘은 글쓰기라는 걸 소설책을 내보고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나로선 지금 상황에서 글을 쓸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산에 가지 못하는 상황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살면서 아무 때나 문장이 떠오르기만 하면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글을 쓰며 살았었다 어디서고 노트북만 열면 술술 써내려갔던 글이 딱 막히자 마치 심한 변비에 걸린 사람처럼 장이 아니 뇌까지도 가스가 찬 것처럼 부글거려 답답했다 거기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주차난까지 심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주차할 곳을 찾아 한 시간 이상을 헤매야 했다 물론 나는 저녁에 나갈 일이 없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학원 강사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는 늦은 시간 집에 돌아와서 주차할 곳을 찾아 밤마다 30분씩 배회하니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내가 살던 세종시와 이곳은 모든 게 달랐다 과연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곳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는 평평한 길도 없었다 손주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르막이었다 그렇게 길이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니 자동차 연비도 5 정도로 낮게 나왔다 세종시에서는 보통 1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이곳에 와서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았던가 확실히 비교되었다 나는 특이하게도 일반 작가들과 달리 아무 곳에서나 엉덩이만 의자에 닿으면 글을 썼던 사람이라 집이 좁아도 아이가 앵앵 울어도 아들과 며느리가 말을 걸어도 쓸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로 교만이었다 그래야 어디서면 못쓰려 생각했던 나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 앞에 모든 게 무너졌다 그렇다고 내가 글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었다 유튜브 채널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 수입은 없었다 그러니 차마 글이 써지지 않아 손주 봐주기를 중단하고 세종시로 돌아가고 싶다고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열심히 글을 쓰다 보면 20년 후에 내 나이 80세에 노벨 문학상까지는 아니라도 한강처럼 맨부커상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작의 여왕으로 혹은 저명한 작가로 남고 싶은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출판사나 작가들이 나를 가리키며 한 공통된 말은 소설을 남보다 빨리 만들어 낸다는 장점이 있고 집중력이 상당하고 거기다 대단한 창의적인 작가라고 했다 나의 소설은 소재를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넘나들 듯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여성 작가로서 나만큼 선이 굵고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소설가가 대한민국엔 없다고도 했다 덧붙여 아직은 때를 만나지 못해 뜨질 못했지만 언젠가 대박을 터뜨릴 작가라고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가 나에게 글을 쓰는 추동의 힘은 독자들의 칭찬으로 심장이 벌떡벌떡 뛸 때 그 심장의 힘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글은 당장 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었으므로 성과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들 내외의 아파트를 향한 돈벌이는 당장 현실로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수치지만 말이다 나는 성남에 올라와 글을 쓰지 못하고 산책을 할 수 없자 아무에게도 내 속말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다 어떤 날은 혼자 자동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기도 했다 그렇게 시무룩한 채 한 달이 되어가는 어느 날 답답해서 산행은 아니라도 아무데나 걷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를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이곳에서 적응해 나가야 했다 난 적응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몸으로는 에너지가 고갈돼 조금의 글도 쓸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몸을 이곳에 적응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내 자전소설 조물주의 건물주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나의 적응력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들 집에서 13km만 가면 청계산도 있었고 7km만 가면 나만 산성도 있긴 있었다 그래 좋다 어쩌다 한 번씩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치자 그러나 겨울산은 자칫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 무서운데다 다니던 산이 아니라 혼자서는 산행을 한다는 게 어쨌든 자신이 없었다 세종에서 다니던 동네 산이야 몇 발만 걷다 보면 서로 늘 만나던 얼굴을 보니 편안했지만 처음 가는 산을 그것도 겨울산을 혼자 도전한다는 것은 나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살던 동네에서는 몇 시쯤 어느 지점이면 누가 나타날 것까지 점을 치지 않아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 수 있었다 좁은 아파트에서 거기다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에서 차가 한 집에 3대나 되다 보니 주차비만도 추가로 내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 내가 살던 세종시 주차장은 언제나 깨끗했다 반면 이곳은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에 주차해야 했는데 차 한 번 빼려면 2중 3중으로 주차해 놓은 차를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오르막에 걸려있는 차를 밀 때는 둘이 낑낑대며 힘든 수고로움이 동반되고 나서야 내 차를 겨우 뺄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단 그래 2년만 참으면 되니까 수고로 외치곤 했다 편안히 산책하며 머릿속에 분아비처럼 떠도는 문장들을 정돈할 수 있었던 지난 날들이 지나고 보니 천국이었다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는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를 도와주다 돌아가셨다 나도 엄마다 아들을 위해 이 정도도 못 참으면 그게 엄마인가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를 떠올렸다 그래 나는 엄마다 내가 힘들어 스트레스로 죽게 되더라도 그건 엄마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은 가까이에 운동할 곳은 없니? 한 달을 갇혀 있다 아들에게 물었다 그래 갇혀 있다는 말이 딱 맞았다 그 이상 적당한 문장을 나는 찾지 못하겠다 차를 끌고 다니지 않을 정도의 운동할 곳이 필요했다 바로 옆이 운동장인데 못 보셨어요? 봤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좁은 운동장에서 뺑뺑 돌고 있던데 그곳 말고는 없니?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곳을 뺑뺑 도는 거 말고 산책하기 적당한 그런 곳 말이야 난 아파트 옆에 붙은 운동장에선 운동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내가 찾는 산책이라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곳에 올라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운동할 만한 곳을 나름대로 찾아보았었다 그러나 아파트에 붙어 있는 조그만 운동장의 모습은 나에게 불편한 인상을 주었을 뿐이다 운동장의 첫인상을 그대로 옮겨 보자면 언뜻 펜스 위로 보이는 운동장엔 하얀 브로콜리, 검은 브로콜리가 줄을 지어 출렁였다 그것도 질서 정연하지도 않았다 기울었다, 올라왔다, 뒤통였다, 멀어졌다 앞뒤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불규칙했다 나는 몇 걸음 더 가까이 가보았다 하얀과 까만 브로콜리들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머리였다 모두가 같은 미용실을 다니는지 이곳 할머니들의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다 지팡이를 짚는 어른들도 꽤 있었다 내가 살던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평균 연령이 32세였다 나는 세종시에서 8년을 살면서 젊은이들에 익숙해 있다가 이곳에 와서 그만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어른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나에겐 정말 낯선 살 풍경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하기엔 어쩌면 이 좁은 운동장이 딱 좋을지 몰랐다 나는 늙어서도 꼿꼿하게 살려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팔다리 몸을 구부린 자세로 운동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운동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혼자 결론을 내렸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운동장 못 보셨어요? 그랬다 그 말이 못내 서운하게 들렸다 아들이 보기엔 나도 결국 할머니라는 이야기 아닌가 아들 눈에 내가 7, 80대와 섞여 운동이나 하는 할머니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 생각하니 괘씸하기까지 했다 한편으론 생각해 보니 하긴 나도 30대 때는 50 넘은 사람은 모두 비슷한 그저 어른들로 취부했었던 기억이 떠올라 푸트하고 웃었다 엄마들이란 희한하게도 내 아들만큼은 나를 특별히 봐줄 거라 믿고 있다 나 역시 그 어리석은 믿음의 금이 같다 산책 코스가 있긴 있는데 거기도 크진 않고 조금 걸어서 내려가야 해요 난 산책로가 있다는 말에 한껏 기대하고 내려가 보았다 날이 얼마나 추운지 공기가 매워 코끝이 찡했다 그곳은 그런대로 시에서 조금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였다 그런데 그곳은 운동장만큼 사람이 없었다 비교적 잘 가꾸어진 곳이지만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로 한산했다 거기다 눈이 내린 후라 바닥이 얼어붙어서 조심조심 걸어야 했다 자그마한 공원이라 한 바퀴를 다돌아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바닥은 얼어 있는데 돈 곳을 또 돌고 또 돌다가 머리가 돌 지경이었다 하루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도로가 꽝꽝 얼어붙었다 도로뿐인가? 아파트, 자동차, 하다못해 공기까지 얼어버려 숨 쉴 때마다 꽃구멍으로 칼날이 쑤시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산책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오늘 같은 날 모두 집에서 안전하게 계시길 바란다는 방송까지 나온 날이었다 그래서 아파트에 붙어있는 옆 운동장으로 가보았다 역시 다리가 휘어지고 어깨가 구구정한 할머니들이 뒤뚱거리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꺾고 있었다 이왕 외투를 입고 운동화 신고 장갑까지 끼고 나왔으니 운동장에서 30분만 걸어볼까 싶었다 이곳은 거짓말 조금 보태 운동장이 500원짜리 동전만 했다 그곳을 할머니들이 원을 그리며 줄줄이 이어 걷고 있었다 좁은 운동장에 50명도 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끼어서 걸어야 했다 그들과 별로 섞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뒤에서 걷다가 속도가 붙어 그들을 앞질러 걷곤 했다 그러다가 어떤 무리의 할머니들이 하는 소리가 귀에 솔깃했다 오늘은 음력설 이틀 전이었다 우리 며느리는 이번 설에 올 때 지가 전을 부쳐 갖고 온다고 또 갈비도 재운다고 나보고는 식혜하고 나물만 몇 개 해 놓으라네 이번 설은 그래서 아주 편구먼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 며느리도 올부터는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나가서 운동이나 하라고 해서 나왔어요 내가 집에 있으면 저 일하는데 더 오히려 걸리적거린다나 뭐라나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는 좁은 아파트에서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 같았다 한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절에 음식을 조금 줄여야 하긴 야 서울이라도 어른들은 고향이 충청도 분들이신지 충청도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었다 그려 그려 우리 때나 음식을 많이 해서 아이들 집으로 돌아갈 때 보타리 보타리 싸줬지 요즘 애들은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형님 우리 애들도 남은 음식을 가져가면 먹지도 않는다고 안 가져간지 오래됐어요 암만 요즘 시상천지에 먹을 것도 많은디 냉동실에 들어갔던 걸 데워 먹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간디요 요즘 애들은 한번 먹은 음식을 데워 먹는 걸 아주 싫어라 하더란께요 그렇게 말여요 아 요즘이야 전화 한 통하만 띠리릭 돌리면 뜨끈뜨끈한 채로 음식도 배달되는 시상인디 뭐 성님 음식만 글간디요 요즘은 쿠팡인가 뭔가 전화 한 통만 돌리면 파 한단도 집 앞에 가져다 놓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들은 전화를 돌린다고 했다 그분들이 전화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를 사용했을 터였다 어려서부터 전화는 돌린다는 말이 입에 붙어서 아직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다 하긴 나도 30년 전에는 전화를 걸려면 다이얼을 돌렸었으니까 지금이야 터치만 하면 창이 열리는 세상이지만 말이다 갑자기 전화를 드르륵 드르륵 손가락을 넣어 돌리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다 그 시절엔 핸드폰이 없었으므로 요즘처럼 약속 시간에 늦어도 연락할 길이 없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일 경우 1시간이나 2시간을 기다리는 건 보통의 일이었다 지금은 정말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1분만 늦어도 늦는다는 걸 상대에게 톡으로 알리는 세상이다 그런데 30년 전으로 돌아가 다이얼을 돌리고 30분씩 기다리고 하던 그때가 그리운 건 나만의 생각일까 할머니들이 어떻게 말하나 엿듣는 재미가 있었다 할머니들의 적당한 사투리가 섞인 말을 들으려 그들과 보조를 맞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성님 요즘 자식 가지고 금메달이니 은메달이니 목메달이니 하는 말 들어 보셨지요 금메달이니 은메달은 알겄는디 목메달이 뭐요 아 왜 옛날에는 아들 낳으면 금메달이었는데 요즘은 딸을 낳아야 금메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언젠가부터는 아들 가진 자가 다시 찾은 금메달이라고 하더니 또 시방은 딸이고 아들이고 모두 목메달이래요 아니 뭔 놈의 메달이 발 달린 것도 아닌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디야 날이 추워 목도리 부츠에 장갑까지 전투복처럼 끼고 있었지만 소녀처럼 웃느라 할머니들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러니까 다시 찾은 금메달은 뭐냐면요 요즘은 맞벌이로 딸들이 시집을 가도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 만만한 친정엄마를 불러들여 애 봐달라고 한다잖아요 애 봐주러 간 김에 애만 봐주나요 손주 봐주랴 반찬 해주랴 집 청소하랴 딸 가진 엄마들이 시집 간 딸 집에 가서 모두 식물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가진 사람을 다시 부러워한다 해서 아들 가진 자들이 금메달을 도로 찾아왔다고 한답디다 할머니들이 재밌는지 걷기를 멈추고 맞네 맞어 하며 박수치며 웃었다 그리야 거기까진 알아묶었네 근데 시방은 딸이고 아들이고 죄다 목매달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시방은 친정엄마만 불러여 다니는 게 아니고 급한대로 시어머니도 불러 다니는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놀고 있는 늙은이는 친정이고 시댁이고 가릴 것 없이 모두 애 봐주러 다니느라 허리들이 휘니까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따질 것도 없고 자식 가진 부모는 다 못 매달고 죽게 생겼다는 거지요 이번에도 공감이 가는지 애 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말이요 맞아요 형님 우돌 나이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옛날 같으면 며느리가 집에서 해준 따순밥이나 얻어먹어야 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시장이 홀라당 뒤집어져 갖고는 손주를 보러 다니느라 다들 관절이 달아서 큰일이에요 애만 봐주나 며느리 가정 떠받들고 사는 세상이 되었음께 참말로 무슨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 비교적 젊은 육십대로 보이는 여자가 이때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니까 형님들 나라에서 무조건 애를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럴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도맡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우리 시대는 그래요 위로는 시부모님 모시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아래로는 손주 모시느라 허리가 휘니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세상이라니까요 나는 그녀를 슬쩍 쳐다봤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주고 있어서 내심 반가웠다 참 동상도 요즘 손주 본다고 한동안 안 보이더니 오늘은 어떻게 나왔어? 주말이라 집에 왔잖아요 내일부터는 또 일산으로 애들 봐주러 가야 해요 주중엔 딸 집에 갔다가 주말엔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남편 일주일치 반찬 만들어 놓아야 하고 도대체 날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자식들은 주말이라도 쉬지 난 쉬는 날도 없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니까요 그녀는 팔을 들어 장갑 낀 손으로 요이를 부르짖으며 손가락을 하나씩 오므렸다 그래서 요즘 잘 안 보였구먼 아니 그럼 애들 집에 갔을 때 서방 밥은 어쩌구? 남편이야 뭐 반찬 해 놓고 가면 알아서 차려 먹든가 말든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집집마다 아주 난리구먼 나이 육십 넘으면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편히 살아야 하는데 부부는 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면서 손주 봐주러 다녀야 한다니 요즘은 젊은이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치지만 애 봐주는 할머니들도 참 만만치 않구먼 난 손주들을 안 키워줬음께 그것도 복이라면 복인가? 꼬멋게 물들인 파마머리 할머니는 그나마 손주들을 봐주지 않은 자신이 복이냐고 물었다 당연하지요 요즘은 딴 게 복이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면 나이 들어서 손주 안 봐주는 친구 팔자를 제일 부러워한다니까요 손주를 안 봐줬다는 할머니를 손주를 봐줬거나 현재 봐주고 있는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나도 뒤에서 슬쩍 그렇게 쳐다봤다 말이 나왔음께 나도 한마디 하겄는디 내 친구도 손주들을 넷이나 끼워줬는데 지금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다들 애보다 아프다고 하더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시방 나도 큰일이여 작은애가 뒤늦게 결혼했는데 임신했다면서 은근 슬쩍 내가 봐주려니 하고 있더라니까 작은애는 처음엔 아기 안 낳고 저들만 재밌게 산다고 해서 좋았는데 글쎄 덜컥 임신이 됐다고 하니 내가 벌써부터 걱정이라니까 아니 형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 어떻게 손주를 봐주시려고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큰애 손주는 봐줬는데 작은애 아기는 못 봐준다고 하면 작은애가 얼마나 서운하겄어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파 더는 못 봐준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할 수 없이 참았지 지금 혼자 밥해 먹는 것도 사실 힘드는데 그래서 요즘 내가 애볼 생각을 하면 아주 한 걱정이여 아이고 형님 큰일이구먼요 그러다 이제 골병들면 어쩐대요 할머니들은 너나 없이 지금도 다리가 아파서 뒤통거리는 그분을 걱정했다 다들 한 동네에서 오래 같이 살아서 그런지 식구처럼 편안히 얘기를 하셨다 할 수 없지 그렇다고 딸이 공무원인데 그만두고 애나 보라고 할 수는 없자녀 하나만 낳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네 말이요 그렇다고 애봐주기 힘들다고 하나만 낳아라 그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부모들은 자식한테 무슨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했다간 원망드리니까요 그려 그렇다고 나는 할 말하고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자식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세대 차이나 한다고 그런다면서 내 친구도 손주를 다섯이나 순차적으로 봐주다가 지금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누워있어 다섯이나요 다섯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걷다가 박제된 듯 모두 제자리에 섰다 아 글쎄 그 집은 딸이 둘인데 큰 딸애들 연년생 둘을 봐주고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던 둘째가 덜컹 임신부터 했더라지 뭐요 큰 딸 내 손주를 봐줬는데 둘째 딸도 부탁하니 안 봐줄 수가 없더래 할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둘째 딸아이를 봐주고 있는데 덜컹 또 임신을 했더라지 뭐요 그런데 그게 쌍둥이였다나 처녀적인 결혼 같은 거 뭐하러 하냐면서 그렇게 시집을 안 가려고 해서 속을 썩이더니 막상 결혼하더니 애를 그렇게 이뻐하더랴 하긴 언니는 봐주고 동생은 안 봐준다고 하면 그것도 참 입장이 그렇겠네요 그럼 잘못하다간 모녀제간에 의난다니까 그래서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바쁜 나이에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따라다니라 관절이 다 나갔다나 친구가 결혼을 늦게 한 데다 딸년들도 다 결혼을 늦게 해서 70이 넘어서 애를 보기 시작했으니 그 몸이 오죽하겄어 차라리 애들이 일찍 시집갔으면 친정엄마가 젊기라도 하지 나이 70 넘으면 만사가 귀찮아서 내 밥해 먹는 것도 귀찮을 판 아녀 딸 집에 가면 온갖 집안일까지 눈으로 보고 안 할 수가 없더랴 하인도 그런 하인이 없다더라고 나는 큰 아들 내는 내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숨을 크게 내뱉었다 한 명 봐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70 넘어서 애를 5이나 봐줄 수밖에 없던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의 친구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저 안쓰러웠다 요즘은 찜질방이나 한의원 가보면 우리보다 젊은 것들이 아프다고 누워있어서 젊은 사람이 왜 그리 끙끙 앓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손주 봐주다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 말하는 여자는 7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그런데 염색하지 않아 머리가 온통 하얘다 멀리서 봤을 때 하얀 블록컬리의 그녀였다 나라에서는 인구 절벽이니 몇십 년 뒤에는 나라가 없어진다느니 그런 말만 떠들 게 아니라 애를 낳아도 걱정 없이 키우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오? 나 젊어서는 여자가 집에 있었음께 내가 낳은 내 새끼는 내가 키우는 게 당연히 우리 몫이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 맞벌이 엉게 할머니들이 애를 도맡아서 키우는 시상이 되었구만 참말 딱한 시상이구만 지금 말하는 할머니는 가장 나이가 많은 것 같았다 말투도 충청도와 전라도와 거기다 서울말까지 섞어가며 했다 아마도 팔십 평생을 살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살았던가 보았다 오늘은 얘기가 길어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걸었네 오메 벌써 한 시간도 더 걸었어요 한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자 갑자기 다들 절뚝거리며 뿔뿔이 집으로 흩어졌다 난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여 빨리 걷기 시작했다 한 스무 바퀴쯤 정신없이 걸었더니 등줄기에 땀이 송글 맺혔다 겨울에 이 정도면 하루 운동량은 된 것 같았다 손바닥만한 운동장을 뺑뺑 도는 게 무슨 운동이 될까 싶었는데 막상 걸어보니 이것도 운동이 되긴 했다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다 운동을 했더니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날도 다음날도 난 손주 어린이집 등원 시키고 나면 하얀 브로콜리, 검정 브로콜리와 섞여 갈색 생머리 팔랑거리며 함께 운동장을 걸었다 그렇기에 난 또 하나의 컬러를 운동장에 덧댔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태풍이 떠나면서 더위를 함께 가져간 줄 알았더니 요즘은 다시 한낮엔 33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뭐 더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힘차게 울던 매미소리도 조금 힘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 소설과 함께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할머니 1회 2회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제가 밤낮으로 원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5회 정도 예상했었는데 한 7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에게 제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할머니 3회 시작하겠습니다 손주를 봐주기 시작한 지 그럭저럭 몇 달이 흘렀다 한 겨울에 와서 벌써 완연한 봄이 되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주고 다 집어치우고 세종시 내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 굴뚝이었으나 죽을 힘을 다해 잘 참고 견디고 있었다 아들 며느리의 직업이 수학 강사이다 보니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출근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12시 가까이 된다 그러다 보니 손주 하원 시켜 저녁 해서 먹이고 씻긴 후 재우는 것도 내가 할 일과 중 하나였다 난 보통은 9시 이전에 자고 새벽 4시면 일어났었는데 이곳에 와서 자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도 들쭉날쭉 하다 보니 잠자는 때를 놓쳐 불면증까지 심해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나이 들어 한 번 불면증이 생기면 젊은 애들과 달라서 고치기 힘들다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불면증이 아예 고질병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속으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욕심 넘은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불면증도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될 터였다 그렇다고 수면제를 먹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이곳에서의 나름의 잠자는 습관을 찾아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숙제였다 거기다 아무래도 혼자 조용히 살다 식구가 늘었으니 밥하는 양도 몇 배로 늘었다 반찬도 시시때때로 만들어야 해서 몸에 여기저기서 주인님 갑자기 저에게 왜 그러시냐며 아우성을 쳐댔다 더불어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세살 먹은 손주를 케어하는 일은 말에 무엇하나 그러니까 나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손주 밥 먹이고 아들 며느리 밥 먹이고 손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집으로와 운동장 좀 돌다가 씻고 정신없이 점심 준비를 해서 아들 며느리와 식사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숨 돌리면 한시가 넘었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난 도서관을 갔다가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손주 하원을 하는 시기였다 손주 하원하러 갈 때나 돼서야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다 보니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있을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게 시들시들 내 삶을 건조하게 했다 갈증이 난 상태에서 물 한 방울 얻을 곳 없는 뜨거운 사막에 놓인 기분이었다 이렇게 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마음과 몸이 감자칩처럼 바삭바삭했다 따라서 정서도 메말라 갔다 책을 읽고 싶거나 써놓은 원고를 다듬으려 할 때는 조용한 커피쉽으로 가든가 도서관으로 가야 했다 그리고 내가 나가줘야 아들 며느리도 편히 쉬지 않겠는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들 며느리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끔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일찍 나갈 때도 있었다 그러면 나는 도서관을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웠으므로 집에서 편하게 노트북을 열어 영화를 보거나 원고 정리를 하거나 책을 보기도 했다 소설을 시작한다는 건 아직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쩌다 나만의 잠깐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바로 소설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까 소설은 한두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언제 또 나에게 나만의 시간이 돌아올지 몰라 소설 쓴다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거기다 글을 쓴다는 건 초인적인 집중력이 필요함으로 그렇게 집일로 에너지를 쓰고 나면 남은 힘이 없어 전혀까지 버틸 힘이 없다고 몸이 엄살을 부렸다 좀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손주를 데리고 와 몇 시간 동안 놀아주고 밥 먹이고 씻겨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미리 기운이 빠져 무엇을 쓸지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다 아이 재울 때도 금방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두 시간 가까이 놀다가 잤다 난 자는 척 하느라 몹시 피곤했다 아이가 침대에서 놀다가 장난 치느라 나에게 다가와 넘어질 때가 많아서 다칠까 봐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내가 다치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온통 집안 일하며 장을 받아 음식은 누가 만들 것인가 글을 쓰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몇 달이 흘러가고 있었다 겨우 한다는 게 유튜브에 올렸던 소설 원고나 고치는 정도였다 다시 읽어보니 고칠 곳이 많이 보였다 2년 동안 소설을 써서 올릴 때 구독자들이 소설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급하게 써서 녹음해서 올리느라 검토를 못하고 올렸던 소설이 많았다 시간이 흘러 다시 원고를 보면 당장 다 내리고 다시 녹음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었다 몇 달이 흐르다 보니 몸이 어느 정도 적응했는지 처음보다는 스트레스가 적었다 오늘따라 아들 며느리도 일찍 나갔겠다 소설 쓰기는 못하더라도 써놓은 소설 원고나 슬슬 고쳐야겠다고 새로운 마음으로 노트북을 열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어떡해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준희가 친구에게 팔뚝을 깨물렸대요 지금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래요 팔뚝을? 얼마나 세게 물렸길래 병원에 갈 정도라니? 그럼 내가 병원으로 가볼까? 사진을 보내왔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커요 어머님께도 사진 보내볼게요 전송되어온 사진을 보고 나 역시도 놀랐다 봄이라 긴팔을 입고 있었는데도 이 정도로 깨물렸다는 건 만약 지금이 여름이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상상하기도 싫었다 아마도 살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한 번 문 아이는 또 물 확률이 높을 텐데 어쩌지? 그러게요 어머님 저도 지금 너무 불안해요 우리는 다니던 어린이집을 계속 보낸다는 게 아무래도 불안하여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야 했다 물론 아이들이 놀다 보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며칠을 병원 다녀도 물린 자옥이 상처가 깊어 도무지 낫질 않았다 그런데 같은 반에 손주를 문 아이가 함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같은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원장님과도 상의해 보았지만 팔을 물은 아이를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한 번 문 아이는 또 물 확률이 있잖아요 지금 봄이라 다행히 긴팔을 입었기 망정이지 곧 여름이 돌아올 텐데 만약 맨살에 오늘처럼 깨물린다면 살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혹시 반을 바꿔줄 수는 없나요? 저희도 이번 사건으로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켜보지 못한 점 먼저 깊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규정상 아이가 물렸다고 해서 다른 반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반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모를까? 이미 다른 반도 인원이 다 차서 준희를 다른 반으로 옮기려면 그 반에서 한 명을 빼야 하는데 어느 부모님이 팔 무는 아이가 있는 반으로 옮기겠다고 허락하겠습니까? 원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작년에 이곳으로 아들이 이사올 때부터 대기를 넣어놨으나 그곳은 아직도 대기 인원이 20명쯤이었다 이 숫자면 내년에도 어려운 숫자였다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었으나 결국 이번에도 대기에 밀려 그러질 못했다 아이가 팔뚝을 물린 곳도 집에서 4km쯤 떨어져 있어서 내가 차로 운전해서 직접 등하원을 시키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없어진다는 등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만 막상 어린이집을 넣으려고 하면 웬만한 곳은 인원이 다 차서 대기해야 했다 그뿐인가 요즘은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 대학에서는 소아과를 폐과시키는 실정이지만 막상 어린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파 소아과 한 번을 가려 해도 새벽에 미리 가서 번호표를 받고 다시 순번에 맞춰 대략 시간을 예측해 다시 병원을 데려가야 하는 복잡한 형편이었다 아니 전화로 예약이 안 되니? 우리야 내가 집에 있어서 가능하다지만 만약 어른들이 봐주지 않는 집에서는 출근 준비도 바쁜 엄마들이 새벽부터 아이를 데리고 예약 번호 타러 가고 집에 있다 대기 번호에 맞춰 또 병원 가야 하면 도대체 오전에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야 오후에 출근해서 그나마 병원 가는 건 다행이었지만 아침에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집안 청소도 바쁘고 아무튼 하루가 정신없고 힘들었어요 요즘은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니 그나마 예약 번호 타러 갈 때는 저 혼자 다녀올 수 있어 그것만도 엄청 편해진 거예요 우리는 서너 곳의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놨다 다행히 마침 아이가 이사가면서 한자리가 빈 곳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 며느리와 함께 원장을 만나 상담하고 당장 내일부터 등원시키기로 했다 막상 옮기고 나니 그곳은 조금만 걸어가도 되어 차로 다니지 않고 아예 손을 잡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거기다 작년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라 놀이터도 잘 되어 있었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전에 다니던 곳보다 여러 가지로 편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러나 아이 팔뚝은 현재 다친 지 한 달이 넘어가도록 아직도 물린 자옥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병원에서는 오래 걸릴 거라고만 말하고 언제쯤 없어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어 언제나 팔에 흉이 없어질지 목욕시킬 때마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 식히느라 신경이 쓰였다 손주는 어린이집을 옮기자 낯설어 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옮길 때가 4월 말경이었다 3월에 입학해서 겨우 적응하는 중에 익숙해진 선생님과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곳으로 옮기다 보니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다 새로이 적응시켜야 하다 보니 며느리가 12시면 데려와 아이와 놀다가 출근하곤 했다 그러니 며느리도 아들도 나도 더 바빠졌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32개월 된 아이와 종일 집에 있다시피 하니 집에서 그나마 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조차 힘들어졌다 노트북을 열 틈도 없었다 물론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까지 아이와 놀아준다고 하지만 아이가 엄마하고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방저방 뛰다니는 데다가 할머니가 저를 안 보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용쾌하고 제 엄마랑 아빠랑 잘 놀다가도 쫓아와 내 무릎으로 올라와 안아달라고 칭얼댔다 아이가 집에 있다 보니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아이가 팔을 물린 날부터 집은 더 정신이 없어 써놓은 글을 정리하는 것조차도 포기해야 했다 어린이집이 낯설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이집에 안 갈 거야 하면서 때를 쓰기 시작했다 손주가 한번 때를 쓰기 시작하면 아침에 씻기고 옷 갈아입히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어린이집 앞에까지 어떻게 데려갔다 해도 거기서부터 또 들어가지 않으려고 때를 쓰고 나뒹글고 울어서 손주를 등원 한번 시키려면 진땀을 빼야 했고 결국엔 내가 등원 시키는 건 아예 포기해야만 했다 3살짜리 어린이지만 들어놓어 힘을 쓰면 난 감당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한 며느리와 아들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 데려다 주었다 나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울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만을 제발 바래야 했다 누가 데리고 갔든지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집에 오면 질문부터 했다 어째니 오늘은? 역시나 울었어요 어른들도 낯선 곳은 싫어하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 아이야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의 시간이 날까 호시탐탐 기회를 보던 나는 손주를 돌보는 동안은 도무지 시간이 날 틈이 보이지 않자 글 다듬는 것조차도 아예 집어치워야 할 것 같았다 내년이 되어 손주를 돌보지 않을 때 그때 새로이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노트북은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그리고 영어 공부에나 매달렸다 잠깐 틈날 때마다 영어는 조금씩이라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수시로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어느 틈에인가 고개를 내밀면서 부모와 자식이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진 우리 시대의 보통의 아버지와 달랐다 권위적이지도 않았고 아주 자상했다 난 어린 시절의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 모든 아버지의 모습으로 알고 자랐다 그러다 상가 분양을 받고 임대가 나가지 않아 식당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어렸을 적 동네 친구가 지나가다 나를 보고 놀라서 물었다 아니 어쩌다 네가 이렇게 됐니? 무슨 말이야? 넌 내가 알기로 어려서 아버지와 엄마 사랑을 무척 받았잖아 그리고 넌 결혼하기 전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적시지 않았었잖아 난 또 그거야 결혼하기 전부터 손에 물 묻히고 사는 사람이 어딨니? 난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넌 우리랑 달랐어 너 어려서 어류광 부리면 우리 막둥이가 어류광이 하고 싶구나 그러시면서 너희 아버지가 매일 업어줬잖아 그리고 겨울날 밖에서 놀다 들어가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서 안방으로 들어가 너를 씻겨줬잖아 어려서는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우리 아버지한테 밖에서 씻기 춥다고 너처럼 떼쓰다가 얼마나 혼났었는데 넌 조금만 투정 부리면 아버지가 업어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난 어린 마음에도 부모에게 사랑받는 네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렇게 금지옥엽 자란 애가 식당을 하다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라니 아버지는 살아계시니? 아니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하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내가 앞치마 입고 있는 모습을 가슴 아파서 어떻게 보겠니 지하에서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 얘 그랬다 친구가 가고 나서 친구들 아버지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니 그 시절 보통의 아버지들은 권위적이고 집안일을 돕지 않았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까지 갈 것도 없다 내 또래의 남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의 60대 남자들도 권위적이고 봉건적이며 유교 사상으로 물들어 있어 혹시라도 아내를 도와 주방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꽉추 떨어진다고 야단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 엄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난 그런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설거지는 늘 아버지가 도맡았었다 아버지 나이 41세에 내가 막내로 태어났으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난 이쁨을 온몸으로 받고 자랐다 그래서 난 어리광쟁이었다 한겨울에 내가 공부하다 자리에 누울라 치면 미리 내 자리에 들어가서 몸으로 이부자리를 데워놓곤 하셨다 옛날엔 방에 위풍이 새서 연탄을 뗀다고 해도 한쪽만 따뜻했고 웃공기는 차가워서 집이 전체적으로 따뜻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가 그 시절 내가 잠들기 전 이불을 미리 몸으로 데워놓고 자리를 피해 주시던 건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같이 거친 시멘트에 긁힌 것처럼 심장에 아리게 남아있다 고맙고 미안한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20개월 차이로 연년생으로 낳았다 막내딸이 힘들까봐 엄마랑 아버지가 매일 우리 집에 출근했다 일찍부터 오셔서 큰 애는 엄마가 없고 작은 애는 아버지가 안아서 키웠다 난 그래서 힘들게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엄마 아버지가 나의 시종처럼 그렇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입안의 혀처럼 나를 도왔다 음식도 청소도 다 해주셨다 식사도 차려주고 엄마랑 아버지는 애를 하나씩 안고 있고 난 편하게 앉아서 받아 먹었다 엄마가 차려주신 정성스러운 따뜻한 음식을 먼저 먹고 나서도 난 아이를 내가 안지 않았다 애 낳을 때 하도 고생해서 죽었다 살아난 시집간 막내딸을 공주 모시듯 했다 죽지 않고 살아나서 고맙다며 엄마랑 아버지는 늘 나만 보면 고맙다고 했다 어려서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했다 난 내가 태어나주고 애 낳다가 살아준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마치 엄마와 아버지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 위에서 굴림하며 살았다 나는 밥 먹으면 스트레칭이나 하면서 책이나 받고 엄마와 아버지는 애들을 데리고 씨름하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앉았다 섰다 하면서 식사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늘 어렸을 적 친구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자상한 사람이라 그렇게 해주셨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4살, 3살 때 내가 잠깐 여수에 가서 살 일이 있었다 그때 난 김치를 한 번도 담가보지 않았었는데 겨울이 되어가니 김장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엄마가 하루는 이른 새벽에 전화하셨다 엄마 새벽부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야야 얼른 현관문 열어봐라 아버지가 밤열차를 타고 너의 집 앞에 김치를 갖다 놓고 지금 다시 대전으로 오고 계시다 너의 애들이 깨서 보기 전에 얼른 냉장고에 넣어둬 그리고 이건 다른 형제한테는 일체 말하지 마라 난 얼른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큰 김치통이 차가운 바닥에 보자기에 쌓여 놓여 있었다 난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니 아버지가 밤기차를 타고 이 무거운 김치를 갖다 놨다고? 그런데 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도로 가신 거야? 그 멀리서 왔으면 아침도 드시고 나를 보고 가야지 막둥아 아무렴 아버진 너를 보고 싶지 그리고 매일 키우던 손주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니 그러나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김치 가져다 주러 다녀간 걸 알면 마네아나 이모나 외삼촌들에게 무심코 김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니 그렇다고 그 어린애들에게 어떻게 입단속을 시킬 수가 있겠니 아버진 무궁화 열차도 아니고 돈 아깝다고 완행 열차를 타고 가셨다 너만 가져다 준 걸 알게 되면 형제 간에 괜히 의인한다 그런 줄 알고 김치 맛있게 먹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얼른 끊으셨다 세상에 아버지가 그 무거운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집에서 역까지 김치를 짊어지고 걸어서 대전역까지 가고 완행 열차를 타고 8시간을 넘게 걸려 여수역에 내려 또 30분 이상을 그걸 짊어지고 가져다 주신 거였다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이셔서 완행 열차는 주말을 빼곤 언제나 무료로 탈 수 있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아버지는 공짜로 탈 수 있는 8시간 이상이 걸리는 완행 열차를 타고 역에서 내려서는 걸어서 집으로 가신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막내딸 사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나는 여수에서 그렇게 2년을 살다가 다시 대전으로 이사를 왔다 그 무렵은 가정마다 정수기를 놓고 사는 시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도 더 된 이야기다 수돗물을 받아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끓여 먹는 시절이었는데 아버지가 수돗물보다는 약수가 좋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풍문으로 듣고는 막내딸과 막내사위와 손주들이 약품이 들어간 수돗물을 먹는 게 못내 걱정이 되셨는지 1.8리터짜리 페트병을 4개를 들고 부모님이 사시던 성남동에서 보문산까지 걸어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보문산 약수도까지 올라가 약수를 받아 다시 걸어서 내가 살던 용전동 신동아파트까지 오셨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면 저녁이나 돼야 집에 도착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집에 도착할 때가 오후 3시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아버지는 그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다 난 아버지 덕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매일 4병씩 떠다주시는 약수로 밥을 짓고 아이들을 먹였다 그러나 그때도 난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기억이 없다 나는 애를 둘이나 낳고도 어린애처럼 아버지란 이름은 자식에게 그런 희생이 당연한 건 줄 알았었다 난 그만큼 철부지였다 고맙다는 말만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난 지금에 와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버지가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고 오실 때마다 누군가 보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아버지가 그 무거운 물을 등에 짊어지고 나르기에 3년쯤 됐을 때 비로소 정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애들 아빠는 아버님이 너무 고생한다고 정수기가 나오자마자 당장 그 비싼 정수기를 할부로 들여놓았다 처음 나올 때라 3토압 정수기가 무척 비쌌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싼 정수기를 들여놓자 아버지의 약수 나르는 일은 끝났다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들처럼 술이나 담배도 일절하지 않았고 오직 가족만 위했다 그러나 난 그때 그런 아버지가 고마운 게 아니라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다 다른 아버지들처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지도 않았고 가정만 아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승원 같은 남자랄까 며칠 전 유튜브에서 나영석 PD가 운영하는 나블나블의 차승원이 출연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나영석 PD가 웃자고 한 말이지만 다시 태어나면 차승원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아니면 차승원 딸이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도 했다 그 이유인즉 차승원이 보기와 다르게 가정밖에 모른다고 했다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술자리도 가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 3끼에서 나피디가 차승원 유해진과 함께 하다 보니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나피디는 또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멸망하고 차승원 유해진 이서진 3명만이 남았을 때 나영석의 나블나블의 막내 여자 PD를 누구에게 시집 보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때 나영석 PD의 말은 무조건 차승원이라고 했다 유해진도 좋은데 유해진은 자기 세상이 너무 확실해서 마누라가 외로울 것 같다고 했고 이서진은 허락은 허락은 하겠지만 뒷일은 네가 책임지라며 웃었다 마음고생 여러 가지 감내해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차승원은 어떻게든 가족을 챙길 거라면서 차승원 같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OK라고 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난 아버지 생각이 났다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런 사람이었다 뼈가 녹아도 살이 깎여도 가족은 어떻게든 먹여 살리는 타입 만약에 나에게 딸이 있었다면 나영석 PD처럼 우리 아버지 같은 차승원을 만나라고 하고 싶다 나도 그런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이제와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아버진 엄마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언제나 엄마 손을 잡고 주무시고 싶어 했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가탈을 부리며 이불에 산팔선을 그었다 엄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이불로 고를 깊게 만들었다 우리 형제는 그런 걸 수시로 보고 자랐다 아버지는 엄마를 한 번이라도 더 안고 싶어 하고 엄마는 언제나 가탈을 부렸다 난 그래서 여자는 언제나 가탈을 부리는 걸로만 알고 자랐다 엄마는 이불에다 명확히 손을 긋고 여길 넘어오면 아웃이라고 하며 손으로 목을 치는 동작을 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면 아버지는 인상 좋은 웃음을 허허 웃곤 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김장 김치를 담은 그날 밤이었다 사실 그 즈음 형제들은 다 각자 김장을 만들어 먹었으므로 엄마표 김치는 한 통 정도만 맛보기로 가져갔다 결국은 나를 주기 위해 언제나 김장을 많이 하셨다 부모님이 사시던 곳은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주택이었다 하루 전날 50포기 정도에 절여놓은 배추를 찬물로 그것도 고무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씻고 엄마 김장을 도와주다 그날 밤 돌아가셨다 난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생각도 못했고 담아놓은 김장을 배추김치 세 통 알타리 한 통 물김치 한 통 깍두기 한 통 그러니까 합의 여섯 통을 차에 싣고 돌아왔다 거기다 겉절이는 통이 모자라 결국 비닐에 담아왔다 그런데 새벽에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병원인데 의사선생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가족들을 빨리 부르라고 한다며 울먹였다 난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미친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말을 하지 못하셨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병명은 뇌경색이었다 뇌혈관을 피덕에 막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노인이 추운 겨울날 찬물로 배추를 씻은 게 원인이라고 했다 그 말이 확실한 게 그 전까진 아버지가 조금도 이상한 때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내가 먹을 김장을 담아주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다 난 결국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것이다 우리 가족 먹는 김장을 내가 담았더라면 아버지는 열포기 정도만 담았을 테고 그렇다면 아버지는 뇌경색까지 가진 않으셨을 테니까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그렇게 손을 잡고 자자고 할 때 손을 잡아줄걸 야멸차게 뿌리치고 잤으니 아버지는 결국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다 늙어빠진 손이 뭐라고 내가 그렇게 앙타를 부렸을꼬 엄마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친 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 기억 속에 엄마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에게 앙타를 부렸다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 손을 잡지 않고 매일 뿌리친 걸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다 깨달음 원래 지나고 나야 오는 법 엄마도 후회했지만 난 속으로 더 무서웠다 형제들은 왜 아버지가 김장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고 엄마에게 따져 물었다 엄마는 그냥 조용히 나를 쳐다보며 입을 꾹 다물었다 요즘 할머니 사회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부모의 사랑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했다 지금도 손주를 겨우 2년 돌봐줄 거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손주를 키워보면서 부모님이 부쩍 더 그리워졌다 우리 아이를 부모님께 돌봄을 받을 때는 난 당연한 걸로 여겼었는데 내가 막상 손주를 돌보니 나이 들어 애를 봐주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다 지금의 아들과 며느리도 내 나이 되어 혹여 손주를 봐주게 된다면 그때 내 생각이 나겠구나 싶었다 부모와 자식은 늘 시간적 오류가 나는 법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만큼은 못해도 어차피 내년까지 봐주기로 했으니 우리 손주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손주는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다니게 된 지 한 달쯤 지나자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날이 따뜻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이 됐는지 어린이집에서 나오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로 친구들과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34개월이 된 손주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동량도 많았고 씩씩하게 잘 놀았다 그런데 아이를 하원시키러 오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 나처럼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이 엄마가 데리러 오는 숫자보다 할머니들이 하원시키는 숫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맞벌이하는 시대가 되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으로 급하게 부모를 찾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맞벌이라는 세상은 젊은이들만의 숙제가 아니었다 자유의사는 아니지만 할머니들이 반강제적으로 결국 그 틈을 메꾸고 있었다 갑자기 손주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세상이 된 것이다 우리는 동병상년의 아픔을 겪는 같은 입장이라 그런지 보자마자 안쓰러운 시선으로 서로 인사했다 우리는 서로 금방 친해졌다 서영할머니, 도연할머니, 연준이 할머니, 석훈이 할머니 등등 언제나 7,8명의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숫자인 7,8명의 할머니는 놀이터 의자에 앉아있었다 새로 지은 아파트라 그런지 어른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아주 고급졌다 서로 인사를 할 땐 각자의 이름은 숨겨두고 누구 할머니라고 인사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있었으므로 누구 할머니라고 해봤자 아이와 할머니가 한 번에 연결이 되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알게 되었다 우린 매일 오후에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 늘 보이던 누군가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다 나타나면 반가운 얼굴로 안부 먼저 물었다 한동안 안 보이시던데 그동안 바쁘셨어요? 하와이 여행 다녀왔어요 그러셨군요 어쩐지 한 일주일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를 데리러 서영이 아빠가 오던데 아드님이 직장을 일찍 마칠 수가 있나 봐요 난 그게 궁금해서 물었다 서영이 아빠가 일주일 내내 4시 30분쯤 퇴근해서 아이를 하원시켰기 때문이다 네 다행히 아들이 비교적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직장이에요 아들이 내가 아이 보느라 수고한다고 서너 달에 한 번꼴로 제 아빠랑 나랑 해외여행을 시켜준답니다 친구분들하고 여행 간 게 아니고 아들이 보내줘서 남편분과 두 분이 다녀오신 거군요 좋으셨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서영이 할머니를 쳐다봤다 좋긴요 이 나이에 남편하고 여행 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서영이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하면서 입을 삐죽였다 우리는 부러운 마음에 시무룩한 표정들을 짓다가 서영이 할머니의 느닷없는 말에 다들 빵 터졌다 일단 고개를 젖히고 웃던 할머니들이 웃음 끝에 서영이 할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다들 고개를 크게 위아래로 끄덕였다 하긴 여행은 우리 나이엔 남편하고 가는 것보다는 친구랑 가는 게 더 편하긴 하지요 연준이 할머니가 거들었다 그럼요 우리 나이 때의 남자들은 권위적인 버릇을 못 고쳐서 어디 같이 다니면 아주 짜증이 난다니까요 도연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다 나도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녔을 때 힘들었던 생각이 났지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빙글에 웃기만 했다 세월이 참 그랬다 좋은 관계를 지겹게 만들고 사랑했던 관계를 원수로 만들기도 했다 때론 세월이 악이기도 하지만 세월은 지루함일지도 몰랐다 사람의 뇌는 늘 있었던 사람이나 사물은 없는 것으로 인식한단다 가족은 늘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서히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니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부부는 안타깝게도 사람에서 사물이 되어가는 것이다 서서히 서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은 남자나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박문호 과학자의 말을 듣고 처음엔 강한 충격을 받았다가 나중엔 그의 말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 혼자 고개를 주워거렸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누군가 늘 같은 모습일 때는 스쳐 지나다가 평소와 완전히 다를 땐 다시 한번 쳐다봤던 기억들이 있듯 뇌는 새로운 변화에만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여자는 머리를 잘랐다, 길렀다, 파마했다, 염색했다, 생머리를 했다 하는 걸지도 누군가에게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인 자신도 늘 똑같은 모습에 자기 얼굴이 지겨울 때도 있지 않던가 옷이 바뀌던지 머리가 바뀌면 자기 자신을 좀 색다르게 봐지기도 하는 건 사실이다 어떤 영화에선가 오래전 봤던 영화라 제목은 잘 기억나진 않지만 남편에게 늘 새롭게 보이고 싶어 몇 달이 멀다 하고 성형하는 영화가 있었다 어쩌면 그 여자는 멀어져가는 남편의 시선이 두려운 나머지 나 이렇게 늘 당신 옆에 존재하고 있소 고통을 감내하며 몸으로 부르짖었던 거였으리 그러나 그땐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 건 나로선 어이없는 코미디 같은 영화라 치부하고 그냥 가볍게 웃어 넘겼었다 저런 쓸데없는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며 지나쳤었다 그런데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 그 영화가 그렇게 가벼운 영화가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라도 사랑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노력이 가상하기까지 했다 난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나에게 만족하기 위해 내면이 늘 깨어 있으려 공부하는 타입이었다 영화는 사실 소재보다 누가 연기를 하느냐 누가 연출을 맡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한다 그 소재를 다른 배우가 다루었으면 그때 내가 아마 가볍게 치부해버리진 않았을 수도 있다 영화는 무조건 소재보다 연기력이다 그래서 난 영화를 선택할 때 소재보다 누가 주연인가 조연인가 감독이 누군가를 먼저 본다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연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서영이 할머니의 남편과의 여행이 고통이라는 솔직한 말 한마디로 서먹했던 우리는 부쩍 가까워졌다 사람의 관계란 나 잘났다고 자랑질하는 사이는 멀리하게 되고 진솔한 자기를 드러내는 말 한마디는 어중간한 거리를 단번에 자석처럼 끌어당기기도 했다 집이 어디세요? 아드님 집과 가까우세요? 웃음 한방으로 한참 가까워진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세세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가까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여기 오려면 전철 타고 한 시간 이상 와야 해요 그럼 매일 이렇게 아예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오셨다 또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주만만 빼고 매일 오고 있죠 그럼 아들 집에서 저녁도 준비하시나요? 아니에요 전 며느리나 아들 오면 바로 집으로 가요 남편이 저녁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몇 시쯤 집으로 가시나요? 보통은 4시쯤 와서 7시에 집으로 가요 7시에 출발하면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셨는데 집에 가서 저녁 차려 먹으려면 늦겠네요? 그렇죠 집에 가서 준비해서 먹으려면 거의 9시는 되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맞아요 손주 돌보기가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준희 할머니는 아드님 집에서 가까이 사시나요? 사람들이 나를 일제히 쳐다봤다 보통은 3월에 입학했지만 손주가 팔을 물려 5월 초에 옮긴 어린이집이라 새로이 등장한 내가 몹시 궁금한 표정들이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나이면 빠글거리는 브로콜리 파마를 하는 게 보통인데 생머리에 갈색 머리여서 다들 호기심 가득해 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도 보통의 할머니를 부를 땐 할머니라고 하면서 나를 호칭할 때는 아줌마라고 했다 그게 정말 신기했다 아마도 머리 스타일 때문이 아닐까 혼자 웃곤 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면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아니요 저는 집이 세종시예요 할머니들이 놀랐는지 일제히 눈과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멈췄다 잠시 후 서영이 할머니가 멈췄던 동작을 풀고 입을 열었다 표정은 멈춰 있었지만 머리는 나름 빠르게 움직였던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주중에 왔다가 주말에 세종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는데 지금은 아예 아들 집에 들어가 살아요 다른 할머니가 다시 재빠르게 물었다 그럼 세종 집은 어떡하고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청소만 하고 오는 정도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것도 기름값과 톨비도 만만치가 않은 데다 나이 든이 장거리 운전하는 것도 겁나서요 그럼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 집 놔두고 아들 며느리랑 한 집에서 24시간 같이 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평생 봐주는 건 아니고 내가 한 2년 정도만 봐주기로 했어요 정확히는 1년 9개월이네요 내년 가을이면 저도 내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이 할머니는 내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데 놀랐는지 아직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편안한 표정이 아니었다 아마도 내 생각에 자기는 하루에 3시간만 돌보는 것도 힘드는데 아예 24시간부터 사는 내가 안쓰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이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묻지도 않는데 각자 자신들의 손주 봐주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준희 할머니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전주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손주를 돌보다가 그것도 힘들어 아예 딸네 집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나는 그녀가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는데 놀랐다 그녀가 맞아 말을 마쳤다 그런데 사위랑 한 집에 산다는 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랍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다 성인이 된 사람과 한 집에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겠지요 거기다 손주 돌보기가 요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니 힘들고 말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세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입장이 같은 우리는 금방 이해했다 그래도 아들 집보단 딸 집이 낫지 않을까요? 내가 조심히 물었다 글쎄요 딸도 딸 나름이죠 아무튼 혼자 편하게 살다가 시집간 다 큰 딸과 백년 손님 사위에다 손주까지 밥 빼먹이려니 요즘은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집안일 하느라 힘든 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사위가 하는 짓이 결혼 전과 달라서 딸이 힘들어 할 때마다 나까지 속상해서 이런 결혼을 왜 했나 싶다니까요 그러자 나랑 같은 입장인 아들 집에 들어와 산다는 할머니가 질세라 한마디 했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 잠깐 인사하러 다닐 때는 그렇게 예쁘고 상냥하더니 애 하나 낳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이 살다 보니 실수 투정이가 많아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난 조용히 딴 마디 거들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요즘 사위나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거죠 모두 다요 우리네 남편들도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갔던가요? 내 말에 모두가 고개를 젖히고 웃었다 크게 공감하는 웃음이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연애할 때 잠시 눈에 멀어 제대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살다 보면 하나씩 드러나기 마련이다 연애는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고 환각이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 할머니가 고개를 옆으로 흔들더니 말을 꺼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결혼 전엔 별로 잘하지 않다가 막상 결혼하니까 가정밖에 몰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요 그럴 수도 있냐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들은 모두 그녀를 쳐다보며 부러워했다 처음엔 주변에서 남자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그런 결혼을 하면 100% 불행해진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혼하기까지 마음을 얼마나 줄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이 세상에 사람은 나와 아이뿐인 것처럼 집돌이가 되어 잘해주더라고요 나는 결혼해서 여태 내 손으로 목욕탕 청소 한 번 안 해봤어요 아예 어려서도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목욕도 다 시켜줬고요 남들은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본 사람은 내 말이 사실인 걸 알게 돼요 친정엄마는 결혼 전엔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더니 결혼 후엔 네가 신랑복 하나는 타고났다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위에게도 처음에 결혼 반대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어요 그녀의 자랑이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경호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부럽네요 그런 사람은 소설에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 있기도 하군요 나와 반대네요 난 우리 남편이 결혼 전에 너무 잘해주니까 주변에서 저런 사람이랑 살면 평생 사랑받고 산다고 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글쎄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밖으로 돌아 오죽하면 사기 결혼이 아닐까 얼마나 마음 고장하며 살았는데요 할머니들은 이제 서로 남편 흉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잘해준다는 남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열받는지 남편 흉을 잇는 대로 보았다 그러니 살아보기 전엔 알 수 없는 게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살아보기 전엔 절대로 그 사람을 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관계는 처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친구 사이에도 그래요 친구요? 네 난 오렌지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아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오죽하면 그 친구랑 죽기 전에 여행 한 번 가는 게 소원이었겠어요 결국 소원이 이루어져 유럽 여행을 같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친구는 어디 가고 이상한 아줌마가 와 있는 거 있죠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친구는 코도 안 골 줄 알았는데 잠을 자면서 그 얌전했던 친구가 제 남편보다 코를 더 심하게 고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피부가 좋아 잘 씻을 줄 알았는데 피곤해 죽겠다며 씻지도 않고 자더라고요 한 침대에서 자는 데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친구라도 서로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으러 가야 했어요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려야 했지요 그렇게 그 친구의 겉만 보고 잘 몰랐던 사실을 알고 나니 그 친구가 몹시 실망스러워지더라고요 밖에서 잠깐 만나던 그 예쁜 친구는 내가 만든 가짜였어요 친구에 대한 좋았던 인상은 결국 내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우린 여행을 끝으로 헤어졌어요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가 온전한 타인을 만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타인을 볼 때 항상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나의 말에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천국 가까이 보면 지옥이라고 하나 봐요 할머니들은 겨운에 추워서 아이를 하원시키면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나마 날이 따뜻해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기 시작하자 그동안 묵은 수다를 떠느라 나름 바빴다 서영이네처럼 하루에 한번 전철 타고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는 사람과 나처럼 일주일에 한번 봐주다가 아이의 딸과 아들 집으로 들어간 사람 등등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숨소리와 표정만 봐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서로 빠르게 이해했다 아이 봐주기는 이제 친정엄마만의 몫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도 이제 거리와 시간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불려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루는 한 할머니가 이상하게 거리를 두고 대화에 참여하지를 않아 성격이 원래 조용하신 분인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날은 우리의 대화에 함께 웃어주었다 그녀가 가까이 오자 내가 물었다 친할머니세요? 외할머니세요? 우리와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렇게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예요 아 그러시군요 몰랐네요 우리는 그분이 베이비시터인 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모두 놀랐다 우리와 별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고 항상 멀찌감치 떨어져 아이를 따라다니기에 유난히 아이가 다칠까 신경쓰는 할머니라고만 막연히 생각했었다 서영이 할머니가 그녀에게 물었다 남의 아이 돌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친손주 봐주는 것도 힘드는데 전 이 일이 좋아요 우리 나이에 경력 단절로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잖아요 아이 돌보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아이 돌보기가 쉽다고요? 우리는 모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전 아이 돌보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전 돈을 벌어야 해서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한 번은 식당도 가봤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며칠 일하고는 때려쳤어요 손가락 관절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리고 환자 돌봄도 해봤는데 그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백세 시대가 된다는데 우린 노후 준비도 변변치 않아서 마냥 놀 수도 없거든요 오래 사는 게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성남시에서 공무원처럼 베이비 시터 공급 모집이 나와 우연히 신청했다가 합격했어요 우리는 시스템이 공무원처럼 4대 보험도 되고 아주 정확해요 시에서 베이비 시터를 고용한 일이 있었군요 네 그게 경쟁이 아주 셌었대요 저는 운이 좋게 한 번에 됐지만요 사서라고는 대우가 달라요 도연이 할머니는 그녀에게 급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다 실례지만 그럼 오후엔 도연이를 봐주고 오전엔 뭐하세요? 전 오전에도 또 다른 아이를 돌본답니다 오전에도요? 오전엔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오전엔 아이 밥 먹이고 유치원 등원시켜주는 일이에요 저녁이랑 비슷해요 저녁에도 아이 하원시키고 엄마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데워 먹이고 그리고 목욕만 시켜 놓으면 바로 아이 엄마가 오니까 시간도 잘 가고 우리 나이에 3시간 일하는 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럼 하루에 두 군데를 뛰는 거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시에서 사는 곳 가까운 곳을 핸드폰으로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전에 돌보는 아이는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같은 아파트 단지거든요 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나타나면 시에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먼저 연락을 주는가 보군요 맞아요 돌봄 신청이 들어오면 5km 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1차로 먼저 연락해 주고 있어요 아이를 맡기는 엄마도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보내주니 더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말 괜찮겠네요 실례지만 수입도 꽤 괜찮겠는데요 서영이 할머니가 물었다 네, 다른데 일하는 것보다 시간당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아이를 맡긴 엄마들이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그게 좋아요 그리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이니까 낮에는 내 볼일 다 볼 수 있어서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내 생각엔 나이 60에 가장 하기 좋은 일이 아이 돌봄 같아요 이 일이 더 활성화되어 가족이 돌봐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게요 얘기를 듣고 보니 앞으로는 멀리에 사는 할머니들이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서로 집 가까운 곳에 사는 베이비 시터를 구해서 아이를 맡기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우리는 모두 멀리서 내 집을 비워두고 이렇게 아들내로 딸내로 들어와 살고 있으니 이제 또 서로 못할 짓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를 믿기 어려운 세상이라 그것도 아이 맡기는 입장에선 가족보단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요 물론 여기 경우 돌봐주는 분처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다면 모를까요 경우를 돌봐주는 베이비 시터를 통해 우리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연이 할머니는 시에서 언제 또 베이비 시터를 구하는지 이것저것 자세히 물었다 도연이는 내년까지만 봐주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냥 집에서 노는 것보단 집에서 가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손주를 통해서 아이 돌봄 경력을 쌓았으니 하루 세 시간은 시간도 잘 가고 너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여 괜히 친구들 만나 밥 먹고 커피숍 가봤자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얘기고 드라마 얘기 아니면 남편 흉 아니면 애인 얘기가 지겹다고도 했다 나도 사람 만나봤자 피곤하게만 했는데 나와 생각이 비슷했다 도연이 할머니는 예쁘게도 생겼지만 아주 깔끔한 성격이어서 나랑 코드도 잘 맞아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다 나이도 한 살 차이로 적당했고 서로 만나면 반갑게 눈인사하곤 했다 도연이 할머니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손주를 보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베이비 시터 일을 할 모양이었다 나는 그러나 아이도 보는 게 적성에 잘 맞지 않았고 돈이 되지는 않지만 글 쓰는 게 너무 좋아 다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난 내년 구월이 지나면 어디에 살든 글만 쓸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턴 연금이 조금 나오니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하고 합치면 아끼고 아꼈으면 굳이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넉넉하진 않지만 사치 안하고 사람들 덜 만나면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그런 대로 가능할 수도 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내년쯤 구독자 간으로 유튜브가 활성화된다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행복했다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나태에서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다른 작가가 써놓은 글을 녹음만 해서 올리기도 어려운데 직접 써서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연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정도 이상으로 힘이 든 작업입니다 그래도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요즘 열심히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의 덕분입니다 아직도 제 채널을 모르는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해 줄 것을 믿고 요즘 할머니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나름 정이 들었다 일하며 아이까지 키운다는 것은 실로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가 아이를 낳아 기르던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 난 아이들 키울 때 직장을 다니지 않았었는데도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 돌보기는 물론 모든 집안일까지 해주셨다 그 시절엔 일회용 기저귀도 아니어서 엄마가 기저귀를 빨고 삶고 집안일 하고 사위 와이셔츠와 바지 다리미질은 물론 거기다 김치에 모든 반찬까지 한마디로 가정부처럼 다 도와주셨다 그런데도 아이 키우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 며느리들이야말로 직장생활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실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가족이 아닌 남의 집 젊은이라도 부모 의지하지 않고 맞벌이하며 아이를 키우는 젊은이들을 보면 짠하고 안쓰럽기 그지없다 예전처럼 집 없이도 자동차 없이도 사는 세상에서는 남자 혼자 벌어서 적금도 들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한 채가 수도권은 보통 10억이 넘으니 그 돈을 모으려면 맞벌이 아니고선 평생 집안간 마련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요즘은 둘이 벌어도 집안간을 평생에 구할 수가 없는 이유는 또 있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한 가정에 다섯 명이 기본이어서 골목 아무데나 나가면 언제든지 먼저 나와 놀던 친구와 바로 어울려 놀 수가 있었다 사방치기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등등 그러나 요즘은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 한 명을 겨우 낳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도 귀한데다 함부로 아이를 밖에 내놓을 수가 없는 세상이어서 놀이터를 내보내려면 대형 슈퍼에서 1 플러스 1로 밴드로 묶어놓듯 아이에게는 어른 한 명이 붙어야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흉악한 세상이다 마음 놓고 아이 혼자는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세상 그것뿐인가 어른이 붙었다 해도 지구온난화로 대기질도 좋지 않아 밖에 나가 마음껏 뛰놀게 할 수도 없는 세상이다 보니 실내로 들어가 돈을 지불하고 놀아야 했다 아이 한 명당 두 시간에 2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노는 곳을 키즈카페라야 한다 아이 입장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이만 들여보낼 수가 없으니 어른이 또 따라 붙어야 했고 어른이 마시는 식사나 음료수가 기본 식당이나 카페보다 훨씬 비쌌다 거기다 아이들이 놀다 보면 배가 쉬고팠고 옆에서 식사하는 테이블을 보고 또 사달라고 하면 음식도 일반 식당보다 두 배는 비싼 음식을 시켜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애 한 명 두 시간 놀리자고 5, 6만 원이 훌떡 나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살겠는가 그 뿐인가 맞벌이 하다 보니 집에서 밥을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다 대한민국은 이제 백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전자제품 종류도 많아진데다 그런 것들은 소모품이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사야 한다 그뿐인가 차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차 역시도 소모품이라 10년에 한 번 꼴로 바꿔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둘이 벌어도 늘 허덕일 수밖에 없다 19세기 중역부터 말기에 걸쳐 도달한 자본주의는 사람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계가 된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쳐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오늘을 저당 잡혀 내일을 꿈꾸게 하지만 내일 역시도 또 내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 속에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안락한 집안에서 가족이 온기종기 모여 다 함께 따뜻한 식사 한 끼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으니 정말 어디서부터 우리는 잘못된 것일까 그러나 또다시 헛된 꿈일지언정 오늘을 저당 잡혀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젊은이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말이 있다 바닷물은 채워도 사람 욕심은 채울 수 없다는 말 자본주의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더 큰 것을 만들고 더 큰 집을 내놓는다 나보다 위를 올려다보자면 언제나 상대적 박탈감이 따른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쯤부터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건지 방황하기 시작했다 내일의 희망이란 오긴 오는 건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 일부 젊은이들은 내일의 희망보단 오늘만 살아내자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 제도나 속박에서 벗어나 대충 벌어쓰고 보자는 연로적의 젊은이까지 생겨났지만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 그나마 내일의 희망을 걸고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결과만 나왔다 그러자 이젠 딩크족이 유행했다 딩크족이란 애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를 외치는 젊은 부부를 말한다 아이 나와봤자 고생만 하지 아이한테 노후를 의탁할 수 없는 현실을 재빠르게 들여다본 젊은이들의 약삭바른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좋은 결과가 없었다 바로 이혼하거나 서로가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된다는 보고만 나왔다 젊은이들은 배고픔에 서름을 모르고 자랐기에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젊어서와 비교했을 때 악착같이 아껴 쓰려 하지 않는다는 게 전반적이다 우리 때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할 정도로 빈곤했지만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은 밥이 없으면 빵을 먹고 빵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는다 그래서 가난이 배고픔에 서름이 얼마나 처절한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요즘 나라에선 미래를 위해 적금하려는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 저축 습관을 드린다고 별의별 제안을 다 내놓고 있다 매달 10만원씩 은행에 적금하면 3년 후에는 들어간 돈의 배를 돌려준다 해도 일부 젊은이들을 제외하곤 끄떡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10만원을 적금하면 나라에서 10만원을 더 주는 정책이라면 어른들 같으면 기를 쓰고 밥을 굶어가면서도 적금을 들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버릇해서 그런지 미래를 위해 오늘의 배고픔을 왜 참아야 하냐는 식이다 밥 먹고 때론 밥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된 젊은이들이다 커피숍이 100미터마다 하나씩 있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 거리가 100미터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디서는 100미터 안에 몇 개가 있기도 하다 어른들은 그 커피값 5천원을 아껴 그 돈으로 차라리 다음 끼니를 해결하고자 아무리 더워도 그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편하게 마시지 못하는데 말이다 아이 키우기가 환경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다 보니 아이를 낳기가 겁나는 세상이 되어 인구 절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이것 또한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것은 실로 보통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제 겨우 아이들 다 키워놓고 결혼시켜 좀 쉬려나 하는데 뜻없이 아들 내고 딸내로 불려다니는 할머니들이 안쓰러운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살아낸다는 건 정말 젊으나 늙으나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파라다이스나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정말 죽어야 편한 걸까 러시아 문어 표도르 도스트옙스키는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라고 했다 인생이 괴로움이 없다면 무엇으로써 또한 보상받을 것인가 미국 작가 글레소는 모든 것의 열쇠는 있네라고 했다 알을 부하해서 닭을 얻는 것이지 알을 깨뜨려서 닭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놀라운 일도 계속 일어나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듯 인내와 괴로움도 일상이 되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작은 기쁨일지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고통을 모르니 불행의 상대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역으로 영원히 불행한 사람은 작은 행복에도 감사를 느낀다 영원히 행복한 사람과 영원히 불행한 사람 중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일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내 몸을 맡겨야 할 때다 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힘차지 못한 나이다 갈대처럼 휘어지되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나이다 운동 일합시고 동네를 몇 바퀴씩만 돌다 보니 살짝 지루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희한한 게 내 삶이 조금 지루해서 하품이 날만 하면 큰 며느리나 큰 아들이 연락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난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낀다 물론 음식이 맛있으면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 더 솔직히 말하면 음식 맛이 아니라 큰 아들과 큰 며느리가 내 생각을 해줬다는 그 사실에 난 더 기쁨을 느낀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서운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 반대로 누군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생각해줄 때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거기다 가족일 땐 말에 무엇하나 그 기쁨이 배가 된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편하게 사시다가 좁은 집에서 지내시기 힘드시죠? 그래 하나도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어머님 등산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등산할 만한 곳은 찾으셨어요? 여긴 아파트에서 걸어서 올라갈 만한 산은 없나 봐 봄도 됐는데 산에 못 가서 죽겠다 혹시 너희 집 근처에 있는 청계산 한번 가볼까? 좋아요 어머님 저도 요즘 운동을 못해서 몸이 답답한데 우리 같이 가요 난 큰며느리가 흔쾌히 이 산에 같이 가준다고 말해줘서 신이 났다 도대체 산행이 얼마 만인가 봄도 되어서 산이 온통 초록으로 변해 있을 걸 생각하니 이미 생각만으로도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렸다 다음날 10시쯤 만나 큰 며느리와 청계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초입에서 푸르른 산공기를 들이 마시자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청계산은 입구부터 돌과 계단으로 엄청난 경사가 시작되었다 큰 며느리는 젊어 그런지 몸도 가볍게 날다람쥐처럼 올라가는데 난 바위선을 오르기가 힘이 겨웠다 30분쯤 올라갔을까 헉헉거리며 내가 말했다 산에 한동안 오지 않다가 와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다 미안해서 어쩌지 엄마는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무릎 아프시면 그만 가요 저는 다음에 남편하고 오면 되죠 그래 여기가 이렇게 바위산일 줄 몰랐어 난 세송에서 흑산만 다녔었는데 이런 바위산은 내 나이엔 역시 무리네 여긴 초입부터 경사가 심하고 바위산이긴 해요 그럼 어머님 산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음부터 어쩌죠? 그러게 산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무릎에 무리가 되는 돌산은 아무리 좋아도 다닐 수가 없지 어머님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카페 가서 수다나 떨까요? 제가 다 알아놨어요 그래 그러자 앞으로 전 어머님과 자주 등산하며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죠? 속상한걸요 어쩜 넌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니 고맙다 큰며느리와 맛집을 들러 밥도 먹고 뷰가 좋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를 떨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 스트레스는 누군가 나의 힘듦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더 쌓이기 마련인데 누군가 내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앞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줘서가 아니라 말만 잘 들어줘도 이상하게 문제가 반은 불린 듯 홀가분해질 때가 많다 사실 세종에 있을 때는 자식들 얼굴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성남에 온 이후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큰아들 내외와 좋은 곳에 가서 대접받다 보니 아들을 키운 보람을 느꼈다 큰아들이 바쁜데도 엄마를 위해 시간을 내주어 고마웠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모든 산은 올라가는 곳이 여러 개듯 청계산도 진입로가 다 다른데 우리가 갔던 코스가 아마 가장 빡센 곳이었던가 보았다 세종에 있을 때는 가끔은 내가 자식이 있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과 왕래를 자주 하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 아이를 봐주러 와서 좋은 이유는 자식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큰애는 젊은 나이에 모두가 부러월만한 위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다 또래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마음껏 리더십과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어 언제나 든든하고 고마웠다 작은아들도 이제 결혼 시작이니 사실 큰 걱정은 없다 작은아들은 얼마 전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들다는 메가스터디 강사가 되었다 둘째 며느리는 기본적으로 생활 리듬이나 사고가 나와 다른 데가 많아 처음 한 두 달은 정말 힘들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지내기가 아주 많이 편해졌다 하기야 서로 다른 두 행성이 부딪혀 하나로 합치기까지 고통의 시간이 없을 수 없는 노릇 우린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다 나는 요즘은 둘째 며느리와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근교 좋은 곳에 들러 산책도 하고 맛집도 가고 커피숍도 자주 다닌다 그러다 보니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건 며느리가 나와 친해지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한 것이다 며느리는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을 눈치껏 미리 검색해 알아놨다 학원 출근하기 전까지 함께 다니려고 노력했다 그 마음이 고마웠다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 많이 다니자고 했다 아들 둘을 기르니 딸 둘이 저절로 생긴 기분이랄까 자식들과 모두 모여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때는 전에 없는 행복을 느끼기도 했다 큰 며느리도 그렇게 나를 배려하더니 작은 며느리까지 피곤할 텐데도 시간을 내어 좋은 곳을 이곳저곳 안내해 주니 세종시에서 살 때보다 점점 사는 맛이 낫다 또 하나의 기쁨은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 주었다 그것 또한 감사했다 어느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한 음식은 입에도 안 된다고 하지 않던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얼마 전 일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는 문제로 이혼까지 갈 뻔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댓글로 찬반이 쟁쟁했었던 일 말이다 그렇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는 하루도 자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했다 풍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들은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줄 때 벨도 누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하지 않던가 그렇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멀리 떨어지고 싶어 난리인데 우리 며느리들은 서로 나랑 데이트 하려 하니 그것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뭐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자 실제로 좋은 점이 많았다 처음에 올라와서 같이 사는 한두 달은 솔직히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급히 판단했었다 그래서 내가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었다 좋은 점만 보려고 하자 많이 편해졌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아들 집에 온 이상 집밥이라도 먹이고 싶어 나는 최대한 이것저것 해주려고 노력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턴트 음식에 단짠단짠에 길들여 있으니 그 입맛도 바꾸어 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아들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큰 성과라고 생각했다 가족이 건강한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듯 나 또한 아들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이 건강하길 바랐다 그리고 둘째는 생각해보면 자랄 때 아무래도 큰 아이만큼 관심을 덜 쏟은 게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도 한구석 자리 잡고 있었다 어쨌든 첫째는 과외 하나라도 더 보낸 건 사실이다 그 점이 지금 애와 둘째에게 무척 미안하게 느껴진다 물론 큰 아이도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하면 과외를 시킨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며느리와 얘기하다 보니 아들이 엄마에게 서운해하는 점과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 기억의 왜곡이랄까 얘기를 해보니 나도 물론 잘못 기억하는 것도 있었다 중요한 사실조차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도 있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70%가 왜곡된 기억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아니라도 그것은 입장의 차이가 그렇게 서로 각자 따로 기억하게 되는 걸까 생각하게 됐다 그것은 가족만 그런 게 아니다 친구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모두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들도 실은 왜곡된 게 많다고 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어는 형식일 뿐 하지만 진짜는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드러난 게 다가 아닌 것이다 아들들은 바빠서 미주할 고주할 말을 하지 않으니 그 속을 알 수 없던 것들도 며느리들을 통해 아들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렇게 성남으로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을 며느리들을 통해 전해 들으며 가족이 더 돈독해지는 느낌이 들어 이것 또한 감사했다 그리고 같이 사는 둘째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계기는 따로 있었다 며느리가 5월 말에 학생들 중간고사 끝나고 4일 휴가 동안 친정에 놀러 가면서 나와 같이 가자고 했다 처음엔 3박 4일을 사돈집에 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난 안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산속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돈 내의 그 용기가 대단히 놀라웠다 난 겁이 많아 아파트에서도 혼자 못 자는데 말이다 아빠는 퇴직하면 시골로 가자고 엄마를 매일 졸라 썼어요 도심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떡밥 갖고 가며 둘이 오붓이 사는 게 작은 소망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엄마도 대단하시다 아빠의 소원이라 해도 나 같으면 무서워서 절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거야 그러네요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엄마도 대단한 거네요 며느리는 따라간 엄마보다 시골로 가자고 졸은 아빠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가 보았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사는 삶은 어떨까 그래서 경상북도 봉화까지 난 먼 길을 따라 나서기로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산 중턱에 있는 집은 전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아늑했다 거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앞은 좌청용 우베코로 양쪽에서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 풍수를 모르는 나로서도 명당 같아 보였다 그 집을 부부가 몇 년에 걸쳐 다니면서 완성했다고 했다 이곳으로 오기 전 사돈내는 수원에 사셨다는데 수원에서 봉화까지 주말마다 다니면서 털을 닦고 집을 지었다니 그동안 자동차에 들어간 휘발유와 톨비만 해도 사람에게 맡겨 집을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을 것 같았다 그러나 사돈은 오가는 길이 행복해서 그런건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건 그들만의 꿈이 터전으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걸 보면 오가는 길이 오히려 즐겁다고 하셨다 사돈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난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편하게 쉬다 왔다 그만큼 사돈 내외가 나를 배려했다는 얘기다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 주든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난 며느리에게 조금 서운했던 것까지 한방에 다 풀려버렸다 사돈내는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람을 맞춰놓고 클래식을 들어주고 있었다 난 집에서는 음악을 듣지 않았지만 운전하고 다닐 때는 꼭 클래식을 들었다 그 오미자는 그래서 그런지 품격이 있었다 내가 가 있었던 5월 말엔 비가 많이 와서 가 있는 동안 비가 계속 내렸는데 난 그게 오히려 더 운치 있고 좋았다 클래식을 듣고 자란 오미자라 그런지 보내준 오미자는 정말 최고로 맛있었다 오미자를 맛있게 먹는 법을 나는 혼자 개발했다 컵에 얼음을 몇 조각 넣고 우유와 오미자를 5대1 정도로 배합해 마시니 꿀맛이었다 더운 날 그렇게 먹으면 아주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아들 내가 아들 며느리에게 그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했다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가 재롱을 떠는 모습도 여간 귀여운 게 아니었다 물론 이유 없이 떼쓰고 울고 할 때는 달래느라 진이 빠지기도 하지만 저녁 먹이고 씻겨서 재우고 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내가 젊어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생각해보니 저녁 먹이고 씻겨 재우고 나면 비누 냄새 퐁퐁 풍기며 자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니 손주는 말하나 마나 더 예뻤다. 거기다 할머니 할머니라는 부르는 소리는 천상의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먹는 입도 예쁘고 엉덩이도 예쁘고 볼도 예쁘고 팔다리도 예뻐서 깨물어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 손주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수시로 그랬다. 여자애죠? 아니요 남자애예요. 어머나 손주가 어쩜 이리 예쁘게 생겼어요?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난 손주를 데리고 운동장을 나가도 어린이집을 하원하러 가도 손주가 예뻐서 으쓱했다. 데리고만 나가면 칭찬받느라 바빴다. 그러나 때를 쓰면 아직도 빨리 내년 9월이 왔으면 싶을 때도 많다.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손주 잠을 재우기 위해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씩 자는 척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것도 정말 고역이었다. 자지 않으려 하는 아이를 재우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애가 빨리 자야 내 할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빨리 잠을 자지 않는 손주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부턴 차라리 재우려고 하지 않고 누워서 장난치고 노는 걸로 방법을 바꿨다. 자라고 하면 더 안 자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는 중이다. 요즘 아이들은 잘 먹여서 그런지 체력도 좋았다. 아이가 정 힘들게 할 때면 난 체력도 딸리고 해서 가끔은 이렇게 엄포를 주곤 했다. 사실 며느리가 싫어하는 방법이지만 내가 죽게 생겼을 땐 어쩔 수가 없었다. 준희가 할머니 말 안 들으니 사랑이 데리고 세종시 가버릴 거야. 그러면 손주가 이렇게 대꾸한다. 할머니, 할머니가 세종시 가버리면 난 아직 어린데 어떡해? 난 아직 아가여서 혼자 가스불도 못 켜고 밥도 혼자 못 차려먹고 그리고 혼자 씻을 수도 없잖아. 난 아간데 할머니가 나를 혼자 두고 가면 나 혼자 어떡해? 아휴,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없고 준희 혼자 있는데 아휴, 할머니가 가면 나 혼자 어떡하지?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할머니가 가면 안 되잖아. 그치? 35개월 된 아이가 얼마나 말을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손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난 지금 아이를 훈계 중이기 때문에 웃음을 꾹 참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준희가 할머니 말을 잘 들어야지 할머니가 준희를 잘 보살펴주려고 하는데 준희 계속 말을 안 들으면 할머니는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준희는 내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끝을 올린다. 그래, 준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해? 음,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할머니 말을 안 들어서 할머니가 속상했겠다.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 사랑이 데리고 세종시 가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손주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면 난 꼭 안아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할머니는 준희를 엄청 많이 사랑해. 그런데 준희가 장난감 가지고 할머니한테 던지거나 자동차를 타고 할머니한테 달려들어서 할머니가 다치게 되면 그러면 할머니가 병원에 가야 하니까 할머니는 준희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준희도 조심해야 하는 거야. 이제 준희는 아주 아가는 아니니까 아, 할머니 말 이해하지? 요즘 조금 형화된 것 같던데? 응, 준희는 조금 엉화돼서 이제 할머니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이해해. 손주는 알아듣는 것처럼 쿨하게 이해한다고 한다. 정말 이해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말은 청산유수다. 35개월 된 아이가 말하는 것 치고는 아주 조리가 있어 난 손주와 말할 때마다 속으로 행복한 웃음을 웃는다. 그러나 겉으로는 꾹 참는다. 준희는 내가 정색하고 말할 땐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내 말이 끝났다 싶으면 나에게 꼭 안긴다. 나도 더 꼭 안아준다. 그러나 아직은 준희 말대로 아가긴 아가여서 금방 돌아서서 또다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화로 서로를 조율하며 훈육할 때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우린 대화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지금은 처음 올라왔을 때만큼 아이 돌보기가 힘들진 않다. 그만큼 아이가 컸기도 했고 또래보다 말이 빨라 우린 대화로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었다. 요즘 할머니 육회입니다. 요즘은 손주 배변 훈련을 가리는 중이다. 이번 여름 안에 기저귀때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우리 때는 아이를 키울 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바로 유치원으로 보냈다. 그래서 4살까지는 집에서 키웠으므로 배변 훈련이 쉬운 편이었다. 집에서 늘 주시하고 있다가 아이가 쉬 마려울 시간쯤 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갔었다. 그래서 배변 훈련이 비교적 쉬운 편이었는데 요즘은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 중 준희만을 위한 배변 시간을 체크할 수는 없을 터 어린이집에선 가끔 실수하곤 했다. 주말엔 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니 두 시간쯤 지나면 미리 화장실로 데려가니 실수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준희 배변 상황을 메모장에 알리면 선생님도 상황에 맞게 노력하자 보름 정도 되니 이젠 실수하지 않았다. 한 번 쉬를 가리기 시작하니 신기한 건 백화점이나 식당을 데려가도 준희는 곧잘 쉬마렵다고 말해줘서 바지에 실수하는 일이 없었다. 아이들 키울 땐 배변이 엄청 큰 일이어서 우리는 지금 그것만도 한숨 돌렸다. 기저귀 비용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손주는 장난을 칠 때는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할머나 또는 할미라고 부를 때가 있다. 할머나는 아무래도 손주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모음 아짜로 끝나다 보니 할머니도 통일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았다. 거기다 내가 아들이나 며느리 손주 이름을 부를 때 끝에 아로 끝나게 부르는 것도 나름 참고사항이 됐을 터였다. 할미는 애칭처럼 장난할 때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내가 화가 났다거나 혼나는 중에는 꼭 할머니라고 부른다. 그것도 발음이 아주 정확하게 준희가 그렇게 애교 떨거나 장난할 때 할미라고 부르자 일화 하나가 떠올랐다. 전에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미국에 사는 여동생 집에 놀러 갔다가 여동생 아이가 삼촌을 삼치라고 불렀다던 이야기였다. 미국은 보통 애칭으로 끝을 우리말 모음 이자로 끝나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카가 나름 애칭으로 삼촌을 삼치라고 바꿔 부른 것이라는 조카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준희도 나름 할머니를 더 친근하게 부르고 싶을 땐 그렇게 할미, 할머나 또는 가끔은 엄마 할머니라고도 부른다. 그렇게 부를 때 손주의 표정엔 장난기가 드글드글하다. 하루는 밤 12시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깨서 도저히 더 이상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계속 누워 있어봤자 머리만 아프겠다 싶어 불을 켜고 노트북을 열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이란 요즘 올리고 있는 요즘 할머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손가락에 춤을 추듯 자판을 두드려댔다. 쓰다 보니 벌써 6시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보통 8시쯤 일어났고 손주의 기상은 7시였으므로 나를 제외한 사람은 한방중처럼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그렇다고 손주가 일어날 때까지 글을 더 쓰자니 너무 집중해서 글을 쓴 나머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더 이상 글에 집중할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자기도 그렇고 운동장에 나가 운동을 하고 7시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준희가 깼었나 보았다. 현관문 앞에 이르르자 준희가 집이 떠내려가라 울고 있었다. 나는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잠결에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자 달래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가셨었어요? 어? 하도 잠이 안 와서 운동장 들고 왔어. 어머님 준희가 할머니 세종시 가버린 것 같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고 일어나서 할머니가 안 보이면 엄마한테 가려니 생각했지 준희가 할머니 없다고 이토록 서럽게 울 거라곤 생각도 못해서 당황했다. 아이는 나를 보고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울어제끼니 옆집도 신경 쓰이고 정신이 나가버리려고 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준희 일어나기 전에는 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게 난 준을 안아주며 말했다. 준아 할머니가 세종시 가버린 줄 알았어? 응. 준희가 말 안 들어서 할머니가 가버린 줄 알았어. 할머니 세종시 간 거 아니었어? 준아 할머니가 세종시 가게 되면 준에게 말하고 가지. 말 없이 그냥 가버리진 않아. 절대로. 그만 울어. 우리 준희 차까지. 손주는 우느라 얼굴과 머리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물술건을 가져와 닦아주었다. 할머니가 가버린 줄 알았어. 난 아직 아가에서 조금만 형아가 된 거라. 아직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준희가 조금 더 형아 될 때까지 나를 지켜봐 줘야지. 그럼 그럼. 절대로 지금은 안 가. 그러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 며느리랑 아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어젯밤에 일이 있었다. 난 피곤해 죽겠는데 어젯따라 아이가 잠을 잘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장난치다가 제 머리와 내 얼굴이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난 처음엔 코가 부러진 줄 알고 한참을 얼굴을 싸매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 미안해 하면서 얼굴을 감싼 내 손을 계속 잡아 때려고 했지만 난 만약에 코가 부러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여 계속 아이 손을 떼면서 저리 가라고 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코는 이상이 없는지 덜 아팠다. 그러나 난 손주에게 버릇을 고치려는 요량으로 계속 우는 신용을 했다. 생각해 보니 이번에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준희에게 겁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으며 이렇게 말했다. 준희가 할머니 아프게 해서 지금 세종시 갈 거야. 도대체 몇 시간째 준희가 할머니 힘들게 했잖아. 할머니는 더 이상 준희를 봐줄 수가 없겠어. 그러니까 집에 갈 거야. 옷을 갈아입고 내가 데려온 강아지 사랑이를 안고 신을 신으려니 할머니 아이가 혼비백산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다시는 장난 안 칠게요. 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밖이 깜깜한데 할머니가 가면 준희 혼자 어떻게 해. 할머니 아직 엄마 아빠도 없는데 나 혼자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만 장난치라고 할 때 말을 들었어야지. 할머니 지금 너무 아프단 말이야. 세 시간째 시달리다 보니 난 인내의 임기점에 도달해 있었다. 화가 날 대로 나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평소엔 자고 일어나면 늘 같은 침대에 있던 할머니가 안 보이자 어젯밤에 화났던 할머니 모습이 떠오르면서 할머니가 떠난 줄 알고 더 크게 울었을 것이다. 그러나 난 어젯밤 이야기는 며느리에게 하지 않았다. 손주는 내가 갑자기 세종시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다시 잘못했다며 내 손을 잡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세종시 가지 말라며 어디서 배웠는지 엄지로 도장까지 찍자고 했다. 어젯밤의 일이 아니어도 아이가 몇 달을 할머니랑 있으면서 정이 단단히 들긴 들었나 보았다. 나도 아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제 엄마나 아빠가 집에 있는데 할머니가 세종시 갔을까 그렇게 10분 이상을 펑펑 울고 있던 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내년 9월에 내가 과연 떠날 수 있을까 아이를 끌어안고 혼자만의 고민에 빠졌다. 혼자 있을 땐 웃을 일이 없다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뜻밖의 상황에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았다. 조용히 혼자만의 삶을 살 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었는데 막상 아이와 식구들과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이게 더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베란다에서 조차장을 바라보다 등산 가방을 메고 스틱을 들고 나가는 아주머니를 보았다. 성남시에 사는 한 산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무의식은 언제나 숲을 찾았던가 보았다. 나는 그녀를 번개처럼 쫓아 나가 물었다. 아들 집은 1층이라 금방 따라 붙을 수 있었다. 아주머니 혹시 걸어서 등산 가시는 거예요? 네 매일 걸어서 가는데요. 우리 아파트 가까운 곳에 산이 있나 보죠? 나는 걸어서 산에 간다는 말이 꿈이런가 했다.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황송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바로 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요? 정말 차 안 가지고 가도 되는 거 맞죠? 제가 그 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금방 등산하러 갈아 신고 나올 테니 오늘 아주머니를 한 번만 따라가면 안 될까요? 제가 황송공원도 잘 몰라서요. 뭐 그러세요. 아주머니가 기다려준다고 하자 나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 등산하만 갈아 신고 아주머니를 쫓아갔다. 옷은 그냥 집에서 입던 대로 갔다.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한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기다리다 짜증이 나 혼자 가버리면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그녀 말대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 황송공원이라고 큰 도래에 쓰여 있었다. 그곳에서 400미터쯤 올라가니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보였다. 이곳은 파위산도 아니고 올라가는 초입부터 흙길이었다. 난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숲의 흙냄새를 얼마만에 맡아보는 거란 말인가. 거기다 경사도 원만했다. 아들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산이 있다는 사실이 거짓말 같았다. 난 좋아서 자꾸만 입이 귀에 걸렸다. 이곳은 천국이네요. 이 동네 사람들은 복받았어요. 이렇게 산이 깊으면서도 원만한데다 흙길이어서 나이 들어도 올 수 있겠어요. 정말 좋은데요? 신이 어젯밤에 내가 너무 산을 그리워하니 없던 산을 나를 위해 옮겨다 놓은 건 아닐까? 이건 한마디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다. 산을 몇 달을 찾아도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다. 맞아요. 지금 봐서 알겠지만 80대 할머니들도 운동하잖아요.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남한산성까지 연결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마디로 남한산성 올라가는 둘레길인가 보군요. 맞아요.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갈라진 길에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남한산성 올라가는 지름길이에요. 대신 그 길은 경사가 좀 심하죠. 젊은이들은 그 길로 많이 간답니다. 그녀는 내가 호기심의 눈길로 궁금해하는 것 같자 이것저것 묻지 않은 것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곳에 사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았네요. 이렇게 좋은 산을 거저 얻었으니까요. 아주머니 말대로 정말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았지요. 저는 이 산이 좋아서 죽을 때까지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벌써 20년이 넘지요. 처음엔 이렇게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전 이런 산을 찾으려고 몇 달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산을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원래 사람은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면 코앞에 있어도 모르잖아요.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찾아서 오더라고요. 산을 무척 좋아하시는가 보군요. 네, 전 숲에 들어와 있을 때 행복해져요. 공기가 일단 도심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산새들의 지적임도 좋고요. 오늘 아주머니가 등산화를 신고 스틱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받기 망정이지 아니면 전 계속 이렇게 좋은 산을 옆에 두고 모를 뻔했어요. 우리 아파트 관리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출근을 하는 거니까요. 우린 함께 웃었다. 전 산을 찾는 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꿈만 같아요. 아주머니는 언제나 구름다리까지 왔다가 스트레칭 조금 하고 내려간다고 했다. 아주머니가 내려가니 나도 길을 헤맬까 얼른 따라 내려왔다. 산행 시간을 보니 왕복 1시간 40분이 걸렸다. 매일 운동하는 시간으로 딱 좋았다. 기쁜 마음으로 아들 내외에게 산을 찾았다고 바로 카톡을 보냈다. 아들 며느리도 나처럼 좋아해 주었다. 다음 날부터는 혼자서 산행하면서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겁이 많은 내가 산을 혼자 갈 생각을 한 이유는 어제 가봤을 때 그곳은 사람이 엄청 많았다. 성남 시민이 다 그곳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산을 두고도 동네 운동장만 뺑뺑 도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타까워졌다. 하루는 운동장을 돌면서 친하게 눈인사하던 비교적 젊은 아주머니와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다. 난 그녀도 산을 몰라서 운동장만 도나 싶어 가까운 곳에 황송공원이 있고 그곳에서 바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이젠 산에 못 다녀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평지만 걸으라고 했어요. 그곳은 바위산이 아니고 경사도 별로 없고 흙길이라 좋던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산은 산이니까요. 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그랬다. 그녀는 나보다 젊은데도 무릎이 아파서 아무리 원만한 산이라도 다닐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아직은 산을 다닐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또한 감사했다. 산을 찾고 푸르른 숲에서 걷다 보니 모든 게 아름다웠다.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쳤다. 손주를 보느라 힘들었던 몇 달의 시간까지도 모두 용서되었다. 자연은 치유의 힘이 있었다. 산에 올라와 있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다. 산을 찾은 후 미친 여자처럼 혼자 실실 웃었다. 산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에 더 탄력이 넘치는 기분을 느낀다. 이상하게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그 맛이 덜했다. 몸도 가벼워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손주를 보니 손주가 때를 써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게 되었다. 모든 건 사람의 정신이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사람 관계란 참 묘했다. 어느 부분을 양보하고 나면 어느 부분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요즘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를 쓸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나는 성남시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 자주 책을 빌리고 그리고 또 가끔은 노트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걸 지켜보더니 하루는 도서관 관장이 내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아무래도 조금 특별한 분 같아서 무심코 선생님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작가님이시더라고요. 네, 부끄럽습니다. 소설을 씁니다. 어쩐지 우리 도서관에 들어오실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시더니 역시 멋진 선생님이셨군요.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책을 내고 나니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 끄적이고 있습니다. 소설가님이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도서관에서 수요일 저녁에 독서 모임이 있는데 함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쓰기에 대한 강연도 함께해 주시면 우리 모임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손주를 봐야 해서 저녁엔 꼼짝도 못한답니다. 손주를 보신다고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내가 사는 곳과 이곳에 와 있는 사연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에 출근해야 하는 이유까지. 그럼 화요일 낮에 하는 독서 모임도 있는데 혹시 그건 시간이 되실까요? 화요일 오전엔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로 오전엔 산에 가는데 그날 하루만 빠지죠. 저도 사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마땅한 독서 모임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잘 됐네요. 우리 회원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난 독서 모임도 시작했다. 사는 곳 가까이 바로 도서관이 있고 산이 있다면 난 이제 어디에서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곳에서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성남시 여자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이젠 생활권이 이곳이 되어버리다시피 했다. 독서 모임은 3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나이대가 폭이 넓었다. 그러나 책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이라 사적인 소통보다는 주로 책 이야기를 하니 편하고 좋았다. 세종시에서도 난 독서 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독서 모임이 낯설지 않았다. 생각도 못했는데 모임이 끝나면 이곳은 주방에 있어 밥도 지어먹었다. 세종시 독서 모임하는 장소에서도 주방에 있어 밥을 지어먹었었다. 독서 모임하는 곳을 일부러 찾지 않았는데도 적당한 모임이 저절로 나를 찾아왔다.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각자 반찬 하나씩 싸와서 펼쳐놓으면 소풍을 온 것처럼 풍요로웠다. 어떤 분은 주택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옥상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푸짐하게 가지고 와 싱싱한 채소를 마음껏 먹기도 했다. 그분이 가져오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고추, 상추 정도가 아니었다. 바질, 블루베리, 수세미,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 복분자 등등. 독서 모임에 오기 전 아침에 바로 따서 그런지 정말 아삭하고 싱싱해서 식감이 좋았다. 독서 모임 사람들에게 싱싱한 걸 먹이고 싶어 전날이 아니라 모의 목이 바로 전에 따오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에 슈퍼에서 사 먹는 것과는 식감이 완전히 달랐다. 그분 덕에 우리의 점심은 언제나 행복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씩 준비해오는 음식과 다가로 과식할 때가 많았다. 식사가 끝나면 바쁜 사람은 돌아가고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자리를 재정비하고 커피 타임도 가졌다. 관장님이 커피를 즉석에서 갈아서 내려주었다. 커피는 원래 향으로 먹는 거니까 커피를 내릴 때 그 향에 취해 훨씬 맛있었다. 뜻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이어 가족 같은 도서관의 생활로 일주일 동안의 책 읽기 분량을 읽고 나름의 정리를 해서 발표하다 보니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다. 성남에서 살면서 또 하나 좋은 점은 가족처럼 생각하는 오랜 친구가 성남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 친구는 집에서 노는 건 아니었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친구가 시간이 제한적이긴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내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나왔다. 그 친구도 사업하느라 바빠서 친구들을 잘 못 만나고 살다가 내가 손주 문제로 성남에 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겼었다. 우린 서로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날 순 없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가서 편하게 식사하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다. 사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매일 만난다면 좋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물론 나도 젊은 시절에야 좋은 사람 만나면 종일 통화해놓고 자세한 건 만나서 해 라고 전화를 끊고 달려나가 밤을 새워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뿌사과 같은 시절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서로의 시간을 주지 않고 무조건 달라붙어 있으면 피곤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피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건 나이에 맞게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그렇게 천천히 가야 한다. 친구뿐만이 아니다. 애인도 아쉬움이 있어야 그 아쉬움으로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혼하면서 상대가 변했다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건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같이 살게 되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만남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지면서 지겨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루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 아쉬움이 없어지면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기 마련이다. 각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매력이 유지된다. 서로가 엉겨붙어서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건 만남이 지속될 수 없다. 그렇게 틈이 없이 붙어 있으려 하면 결혼한 부부라도 질식 상태에 이르고 결국 이혼하게 된다. 어떤 관계가 됐든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다. 애정은 조금 아쉬울 정도로 조율할 수 있어야 평생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친구와 난 12시에 만나 4시간 정도를 함께 보내고 나는 손주 하원시키러 가고 그 친구는 다시 사업장으로 간다. 친구는 내가 돌아갈 때마다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차에 넣어준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친구는 아직은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나보다 잘 살기 때문이라며 전혀 불편해하지 말라고 한다. 성남으로 오기 전에는 수시로 택배로 계절마다 좋은 것들을 보내줬었다. 가족도 그렇게 오랜 시간 일방적인 관심을 보이기 힘들다. 그 친구만큼은 나에게 평생을 잘해준다. 미안하고 고마운 유일한 친구다. 나도 어서 그 친구에게 보답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난 친구는 한두 명이면 좋가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는 않다. 특이하게도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타입이라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오히려 불편하다. 강연하는 사람 중 나이 들수록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 관리를 잘하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틀린 말이다. 어디에 살든 나이가 많고 적든 그건 자신이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따라 붙는다. 적당한 유머와 솔직함과 적당한 시사와 지식만 있으면 친구가 없어 외로울 걱정 따윈 조금도 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주변을 계속 정리 중이다. 난 미니멀 라이프를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세상을 떠날 때 가벼이 떠날 수 있게 앞으로는 물건도 더 정리할 계획이다. 아들 집에 살다 보니 20병대 아파트도 이제 적응이 되어 오히려 작은 평수가 정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답답해서 숨도 쉬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적응이 됐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던가. 세종에 있는 큰 평수의 아파트는 청소하러 들를 때마다 오히려 낯설었다. 난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년쯤이면 큰 집을 정리하고 책상 하나와 냉장고 정도만 빼고 모든 걸 버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심정이다. 죽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많은 돈과 많은 살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던가. 60의 나이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눌 나이라고 생각한다. 더 가지려고 하는 한 짊어진 무게만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강을 건너 이제 다시는 뗏목이 필요치 않은데도 그 뗏목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버릴 수 있냐며 평생을 어깨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간다. 결국 뗏목 때문에 지쳐서 걷다가 쓰러져 죽더라도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다시는 강을 만나지 않을 걸 알더라도 그 뗏목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리고 죽을 때 그제야 후회한다고 한다. 이제 필요 없는 짐들은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하는 사람은 죽을 때 가볍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가볍게 떠나기 위해 오늘도 욕심을 내려놓는다. 요즘 할머니 7회입니다. 99클럽이란 말이 있다. 왕이 수시로 평복으로 갈아입고 비밀리의 백성들을 순찰하곤 했었다. 그런데 하루는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초가집에서 웃음꽃이 피어나자 왕이 신하에게 물었다. 저들은 가난하면서도 어찌저리 행복한가? 나보다도 더 행복한 이유를 그대는 아는가? 네, 전하. 저에게 아흔아홉 개의 금화를 주시면 제가 그 이유를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하는 아흔아홉 개의 금화가 들어있는 자료를 행복이 넘치는 초가집 앞에 몰래 놓아두었다. 이른 아침 일하러 나가려고 아버지가 문을 열다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우리 집 앞에 금화 보따리가 있다니? 아버지는? 금화 보따리를 들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마누라와 아들들에게 이 금화가 몇 개인지 세어보라고 시켰다. 아흔아홉 개입니다. 아들이 말했다. 그럴 리가. 백 개면 백 개지. 어떻게 아흔아홉 개란 말이냐? 다시 잘 세워보아라. 그러나 가족이 달려들어 몇 번을 세워봐도 아흔아홉 개였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 금화 백 개를 채워야겠으니 자 오늘부터 어제보다 두 배로 허리띠를 주르고 먹는 것도 아껴야 할 것이다. 금화 아홉아홉 개가 거저 생겼음에도 행복했던 가족은 갑자기 돈을 모으느라 전보다 더 일했고 더 굶어야 했다. 이에 아내는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남편 몰래 자루 속에서 금화 두 개를 꺼내 화장품도 사고 옷도 한 벌 지어 입었다. 아들 또한 슬슬 아버지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금화 세 개를 꺼내 친구들과 진탕 술을 마셨다. 나중에 금화가 빈 것을 안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지금 열심히 모아도 금화 백 개를 채우기 힘드는데 어떻게 그 돈을 꺼내서 쓸 생각을 했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초가짐엔 이제 더 이상 행복이란 없었다. 부부 싸움도 잦았고 부자지간에도 늘 언성이 높아만 갔다. 하루는 임금이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가다 가족이 싸우는 소리에 놀라 신하에게 물었다. 아니 이 집이 왜 이렇게 되었는고? 전하 제가 아흔아홉 개의 금화를 주시면 그 이유를 알려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돈이 생겼으니 전보다 더 행복해야 할 것 아니냐? 전하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과 물질은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이제 정식으로 99클럽에 가입되었습니다. 99클럽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고? 99클럽이란 나머지 한 개를 모아 백 개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클럽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99개는 제쳐두고 언제나 그 나머지 한 개를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사람은 하나를 가져도 만족할 땐 행복할 수 있지만 99개를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99개의 금화로 인한 깨달음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랬다. 사람은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99개 가진 자가 한 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100개를 채우려는 심리가 보통의 사람의 심리일지인데 내 오랜 친구는 언제나 있는 것을 나누고자 했다. 그 친구는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잘했다. 나와 그녀는 성장기부터 서로 쭉 지켜봐와서 우린 가족 관계까지 서로 잘한다. 친구는 친정 식구에게는 물론 시댁 식구의 형제들까지 모두 넉넉하게 대한다. 난 돈 있다고 모두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을 여태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지독한지 주변에서 충분히 보아왔을 뿐이다. 이젠 8월이다. 1년만 더 버티면 난 세종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가끔은 성남시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난 내년엔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지를 두고 있을 뿐 다만 대한민국 어디가 됐든 내가 거쳐할 곳 가까이에 도서관과 흑산이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두 개는 나에게 절대적이다. 장마가 끝나자 불뼛더위로 인해 입맛도 없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걸렸다. 작은 집에서 여러 식구가 살다 보니 한 사람이 아프면 빠르게 전염되는 단점이 있었다. 며느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격리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바이러스가 집안 곳곳 침투되었던가 보았다. 특이한 건 손주가 멀쩡했다. 아들도 약간의 기침 정도를 이틀 정도 하다 말끔히 나았다. 난 집에서도 손주에게 옮을까 무서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잘 때도 손주랑 한 침대에서 잤기 때문에 덥지만 마스크를 썼다. 손주는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었다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번엔 피해 갔는지도 모르겠다. 병원에서는 열이 없으면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 감기약을 처방한다. 그러나 증상을 들어보고 열이 있다면 그때는 코로나 검사를 한다. 그러니 요즘은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열이 없으면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도 모른 채 일반 감기약만 처방받는 실정이다. 요즘은 코로나19에 걸려도 3년 전 처음 발병할 때보다 증상이 경미하게 넘어간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난 걱정하지 않았다가 일주일을 되게 고생하고 나서야 코로나19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난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렸다. 혼자 살 때는 접촉하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보니 코로나를 피해서 살 수 있었으리.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산에 가지 못했다. 산이 다 무해인가. 난 처음 걸려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심하게 왔다. 첫날과 둘째 날은 속이 입덧하는 사람처럼 미식거렸다. 그래서 난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다. 실제로 목도 많이 부어서 침 삼키기도 힘들었다. 셋째 날부터는 물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근육통과 기침이 심해 입맛이 톡 떨어져 도대체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었다. 미각을 잃은 채 몸살난 몸으로 음식을 만드는 건 더더욱 할 수 없었다.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식욕이 없어 본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먹질 못하니 아무 의욕이 없이 그저 무기력하기만 했다. 산 송장 같달까? 하여 식구들 음식도 대충 시켜서 주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배달시켜 먹는 음식인데 아프니까 어쩔 수 없었다.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속이 울렁거려 밥맛이 없어 못 먹어서 죽는다더니 내가 딱 그랬다. 8월이라 더위까지 겹쳐서 더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몸살과 감기 기운은 나았는데 수시로 입도 마르고 기침이 심했다. 2주 지나니 이젠 거의 정상 체력으로 돌아왔다. 아무튼 이제는 더위도 한 걸음 물러갔고 코로나도 완전히 물러갔다. 이제 컨디션이 좋아져 다시 산에 가려고 하는데 관악산에서 대낮에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았다. 주택에서 멀지도 않은 공원에서 그것도 대낮에 젊은 놈이 여자를 성폭행하겠다고 작정하고 손에 너클을 끼고 무차별 공격을 했다니 산을 좋아하고 혼자 다니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요즘 들어 꼼꼼한 골목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이나 길거리, 백화점, 공원까지 원한 관계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차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어른이 뿐만 아니라 어른도 어딜 다내기가 겁나는 세상에 되어간다는 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는다.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이 화가 나는 것은 그런 흉악범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고 나와 다시 재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끝나지 않는 정신적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언제나 법은 피의자만 보호한다. 그런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는데도 판사들은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 아니면 인생은 복불복이니 알아서 피해보지 말고 살라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 국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나라이다. 폭력이 아닌 법의 보호 아래 사는 나라인데 과연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피의자들은 마약이나 약물했다고 가명, 술을 마셔서 기억 못한다고 가명, 심신미약이니 초범이니 어쩌고 떠들면 판사들은 어떡하면 피의자 편에 서서 가명해 줄까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런 이유에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애초에 형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권력자들이 아무나 잡아다 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전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근대형법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형법은 무기가 아닌 방패인 셈이다. 그런데 인권을 위한 방어수단이었던 형법을 내세워 현대 사회에서 무자비한 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무리가 생겨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자들이 늘어나는 요즘이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법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나는 이제 혼자서 산행하는 건 당분간 피하기로 했다.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뉴스를 보고 혼자서 산에 갈 자신이 없었다. 물론 내가 가는 산은 사람이 많아 서로 좁은 곳에선 어깨가 부딪힐 정도이지만 그래도 겁이 났다. 사람마다 걷는 페이스가 달라 어느 지점에선 그 많던 사람들이 잠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지 않고 살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난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운동장으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내가 산행하는 동안 이곳은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그 기간이 아주 짧았는데도 말이다. 머리는 하얀 브로콜리, 검정 브로콜리는 똑같았는데 전에 비해 발이 달랐다. 모두가 신발을 벗고 뽀얀 맨발로 걷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맨발 걷기는 말초신경이 모여있는 발바닥을 자극하니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면역기능이 강화돼 다이어트에도 좋을 뿐 아니라 체질 개선, 피부 미용, 신경통 등등 모든 성인병에 좋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맨발 걷기를 해야지 해야지 마음 먹다가도 막상 산에 들어서면 혹시 뱀이 나오지 않을까 겁을 먹고 운동화를 벗질 못했었다. 그리고 산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짐승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데다 가끔은 사람도 조심해야 했으므로 운동화를 신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등산화를 신고 있어야 빨리 도망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산에 갈 땐 난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고 걸었다. 나는 겁이 많다 보니 하다못해 다람쥐가 바스락거려도 놀라는 사람이었으므로 산에서 맨발 걷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아파트 운동장은 벼랑간 짐승이 나올 턱이 없었으므로 맨발 걷기를 하기에 적당하고 적당했다. 그리고 처음에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좁은 운동장에 사람들이 50명 가까이 줄을 서서 걷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타난다 해도 사람 쪽수로 때려잡을 수 있었다. 운동장은 흙과 모래와 조그만 돌멩이들이 섞여 있었다.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땐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자그마한 자갈들이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같이 맨발로 걷나 의아한 중에 마침 조금 앞면이 있는 분도 맨발이어서 다가가 물었다. 갑자기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며칠 전 TV 프로그램 중 생로병사에서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맨발 걷기를 시작했답니다. 아들 집엔 TV가 없었으므로 뉴스를 잘 보질 못했다. 나는 드라마는 안 보지만 뉴스는 꼭 봤었는데 이곳에 와서 처음에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뉴스를 보지 못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였다. 내가 무슨 생각에 빠져있자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이 들면 잠도 안 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아무튼 그 외에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맨발 걷기가 혈압과 혈관 질환에 좋긴 좋을까요? 나도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호기심이 잃었다. 의사가 처방해 주면서 먹어도 되고 끊어도 되는 정도의 아주 함량이 낮은 거라고 수시로 혈압을 재보라고 했었다. 어떨 때는 약을 먹지 않고 재보기도 했다. 135에서 87 정도였고 약을 먹으면 110에서 70 정도였다. 참으로 애매한 수치가 아닐 수 없었다. 약을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는 경계에 있었으므로 약을 끊고 싶어 늘 신경을 쓰고 있었다. 맨발 걷기를 해서 혈압을 아주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약을 끊고 싶었다. 그녀가 이어 말했다. 생로병사에서 말하지 않아도 작년부터 이미 맨발 걷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아졌다고 했었어요. 잠을 잘 자는 건 물론 혈압과 당 수치가 조금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맨발 걷기를 해볼까?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이번 생로병사 프로를 보고 확실한 신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맨발 걷기에 동참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럼 아주머니도 무언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나요? 저도 2주 정도 걸었는데 벌써 잠을 잘 자요. 어제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0.1이 내려갔다고 이사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6.0이었는데 5.9로 내려갔대요. 어머나 나이 들수록 수치가 더 나빠질 확률이 높은데 0.1이면 어디예요? 6.0과 5.9는 벌써 어감부터 다르잖아요. 그녀는 내가 함께 기뻐해 주자 좋은지 소녀처럼 웃었다. 나이 들면 숫자에 민감해진다.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로 올라갈 때 기분이 몹시 이상하고 50대에서 60대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인가 싶다. 그러다가도 생각을 바꿔 옛날 같으면 죽었을 나이에 돔으로 살아있는 내 몸이 가끔은 고맙기도 하다. 돔으로 사는 제2의 인생을 한판 제대로 가꿔보고도 싶어진다. 60전의 제1의 인생은 내 의지와 뜻대로 살지 못했으므로 그건 사실상 내 인생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 60전의 제1의 인생이란 여자에겐 남편과 자식의 그림자 인생이었고 남자는 아내와 자식의 그림자 인생이었을 것이다. 나이 60은 돼야 이제 자식들 다 성장해서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을 나이이므로 오롯이 나의 시간이 비로소 돌아온다. 우린 0.1의 수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60대였으므로 그녀의 말에 함께 가볍게 웃었다. 나야 아직은 당은 없지만 고혈압이 시작되면 고 따라 붙는다는 말이 있어 나 역시도 늘 신경 쓰고 있었다. 그래서 설탕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밖에서 외식할 때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집에서만큼은 철저히 설탕을 조심하고 있다. 그러다가도 정 피곤한 날은 어쩔 수 없이 달달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긴 있다. 나도 용기를 내어 운동화를 벗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다. 그 조그만 500원짜리 동전만한 운동장을 한 바퀴도 아니고 겨우 반 바퀴를 어기적거리며 걷다가 도저히 발이 아파서 도로 신을 신었다. 운동화를 벗은 사람이 마치 운동화를 신은 사람처럼 저벅저벅 걷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맨발로 잘 걷는 사람에게 몇 가지 물어보려고 운동화를 신은 채 모르는 여자를 따라붙었다. 난 호기심이 일면 무조건 파고드는 성격이니까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맨발 걷기를 했어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어머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걸으세요? 혹시 발 안 아프세요? 나도 전날은 조금 아팠어요. 그런데 계속 조금씩 걷다 보면 이제 안 아파요. 그녀의 말에 나도 희망이 생겼다. 처음엔 아프지만 날이 갈수록 아프지 않다고 하자는가. 다음 날 또 도전해봤다. 첫날보다는 조금 참을만 했다. 그래서 두 바퀴를 채웠다. 두 바퀴라 봤자 운동장이 300미터도 되지 않으니 약 5분 정도 걸렸다. 그리고는 운동화를 신고 나머지 18바퀴를 돌았다. 다음 날 나는 또 맨발 걷기에 도전했다. 통증 감각이 조금 무뎌졌는지 기적처럼 다섯 바퀴를 맨발로 걸었다. 물론 아프긴 무척 아팠다. 그러나 이틀 경험을 쌓았을 때 아프다고 죽지는 않았으니 이를 악물고 맨발을 땅에 적응시켰다. 그리고 속도도 어제보단 조금 냈다. 그렇게 한 일주일 하다보니 나도 열 바퀴 정도는 맨발로 걸을 수 있었다. 열 바퀴면 시간으론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렸다. 난 몇 바퀴 더 돌아 맨발로 30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눈동화를 신고 30분을 더 걸었다. 어제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부러운 눈으로 나에게 물었다. 혹시 발 안 아프세요? 잘 고르시네요. 그녀도 처음 나처럼 맨발 걷기를 도전하고 싶지만 발이 아플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저도 첫날은 한 바퀴도 못 걸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늘리다 보면 이렇게 잘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요?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정말 잠을 잘 주무시나요? 아마도 그녀는 잠을 잘 자지 못해 그게 힘든 것 같았다. 네, 맨발 걷기 하고부터는 전보다 잠이 깊이 오긴 와요. 그래서 저도 발이 아파도 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변 활동이 엄청 편해졌어요. 변비가 있었나 보군요. 아니요, 하루에 한 번 정확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부터는 하루에 두세 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 해요. 아무튼 장이 자극받아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곳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잠을 잘 자니 자고 나면 컨디션이 무척 좋아요. 그것만도... 저는 맨발 걷기를 계속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운동화를 벗었다. 난 어느새 맨발 걷기 예찬론자가 되어 있었다. 아직은 고혈압 약이 남아있어 먹고 있지만 아마도 혈압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혼자 희망을 꿈꿨다. 이번 약이 떨어지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안 먹어도 된다면 끈을 기대를 하며 열심히 팔을 저으며 오늘도 맨발 걷기를 했다. 땅을 밟는 걸 얼띵이라고 한다. 즉 전자가 풍부한 지구에 맨발이 그라운딩을 하면 교감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이 개선된다. 그러나 현대는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로 인해 땅과 신체의 절연체 역할을 하여 유익한 전자 흐름을 차단하게 된다. 게다가 순오염, 담배, 살충제, 농약 방사선, 트랜스 지방 등 많은 물질의 노출됨에 따라 체내에서 전자가 계속 고갈되고 있다. 그라운딩은 체내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적혈구에 여분의 전자를 공급하여 서로 효과적으로 멀리함으로써 끈적거리게 되는 것을 피하고 혈액을 묽게 만듦으로써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혈전을 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맨발 걷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의하면 보다 많은 근육이 자극받고 걸음에 개입하면서 근육도 같이 성장한다고 했다. 또한 맨발 걷기를 하면 풋코어가 발달해 균형감각이 향상되어 노년의 낙상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단지 운동화를 벗기만 하면 맨발과 땅이 접촉만 하면 인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젊어진다는데 못할 게 어딨나. 요즘은 손주 어린이집을 등원시키고 나면 맨발 걷기를 한다. 일주일의 하루는 독서 모임에 가고 일주일의 하루는 가족과의 모임을 하고 일주일의 하루는 친구를 만나거나 해야 할 일을 한다. 세종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낯선 타지에서 더 사람들과 자주 만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했다. 토요일은 온종일 손주와 집에서 놀아주는 날이다. 아들 며느리가 토요일은 수업이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다. 어린이집도 가지 않는 토요일은 종일 아이 눈높이로 살아야 했다. 거기다 어린이들은 체력이 좋아 얼마나 뛰노는지 토요일은 손주 쫓아다니기 바빴다. 그렇게 나의 일주일은 바쁘게 지나간다. 처음 성남에 와선 우습게 보이던 운동장이었는데 맨발 걷기를 해보니 이보다 좋은 곳이 없었다. 요즘은 동전만한 운동장을 나갈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운동장 둘레에는 벗나무가 있다. 봄엔 벚꽃이 만발했고 그 아래로는 개나리가 노랗게 받쳐주고 있어 나름 계절별로 아기자기한 정교움도 있는 운동장이다. 나는 겨울과 봄과 여름을 지나고 있다. 이제 이곳 가을 모습은 어쩔지 살짝 궁금해진다. 하루는 친구와 통화 중에 요즘 들어 불면증이 심해졌다 하여 맨발 걷기를 해보라 권했다. 그러나 친구 동네는 아파트는 좋은데 주변에 운동장이 없어 맨발 걷기 할 만한 곳이 없다고 했다. 하긴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가까운 곳에 맨발 걷기를 할 만한 곳이 얼마나 있겠는가. 처음엔 살기 힘든 동네라 여기고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 대장동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의 굴뚝이었는데 산도 찾았지 도서관도 찾았지 거기다 맨발 걷기를 하고부터는 머릿속도 정리되고 뱃속도 정리되어 얼마나 좋은지 이곳에 사는 게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친다. 가끔은 내년에 아들이 대장동으로 이사가는 걸 조금 늦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할 정도로 이곳에 정을 붙였다. 이곳을 떠나기가 세종을 떠날 때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 싶다. 세상은 정 붙이면 어디서고 살만했다. 아니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어디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전과 세종에서만 평생 살았던 내가 고향을 떠나서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자태로 제가 나에겐 새로운 시도이고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서울권에 살고 있는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 진정한 팬 몇 분을 만났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서울의 사람들이 집중해 있다 보니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서울에 많았다. 그동안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신 구독자 위주로 연락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내 소설을 특별히 아껴주고 어떤 소설이든 댓글을 빠뜨리지 않고 길게 달아주는 구독자분들하고는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말이 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기도 바쁜데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잘 보이려고 신경 쓰지 말라는 말. 그랬다. 서로 코드가 맞으면 만나는 거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굳이 가까이 하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시간을 아껴쓰는 사람이라 나 좋다는 사람도 사실 다 못 만나고 살고 있다. 그러니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 좋다는 사람들과 나머지 인생을 소통하고 사는 게 나의 행복의 지름길 아니겠는가. 한동안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했더니 내 채널 구독자분 중 특히 제일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새로운 소설을 올려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은 젊은 남자 가수에게 빠져 그쪽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여 우린 함께 웃었다. 뜻밖이었다. 그분의 성향상 트로트 가수에게 빠질 분이 아니셨는데 그렇게 되셨다면서 소녀처럼 웃으셨다. 한 2년 정도 내가 써서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빠져 살다가 내가 몇 개월 동안 소설을 올리지 않자 그 헛헛함을 남자 가수에게로 돌려 정신없이 팬으로 활동한다니 놀라우면서도 기뻤다. 누군가에게 빠져 산다는 건 할머니들에게는 좋은 활력이 될 수도 있었다. 그분은 연세가 80이었는데 감성이 웬만한 소녀보다 풍부했다. 그를 나보다 더 잘 쓰시던 분이 떠나서 아쉽기도 했지만 외롭게 계시지 않고 젊은 가수에게 빠져 팬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 바쁘시다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의 말인즉 내가 한 번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데 한동안 임효영 작가님에게 빠져 행복했었는데 요즘은 작가님이 바쁘셔서 글을 올리지 않아 우울했었어요. 그러다가 대체할 누군가를 찾다가 황땡땡 가수에게 빠지고 말았죠. 지금은 새벽부터 밤까지 그 가수의 팬으로서 카페 활동을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답니다. 내가 가수에게 빠질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수줍어 하셨다. 그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열정은 30대도 울고 갈 정도이니 그분의 사랑을 받는 가수는 내가 받았던 관심 이상을 받으니 당연히 내가 행복했던 것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그 가수의 노래를 나도 들어봤다. 트로트는 듣지 않는 편인데 그분이 좋아한다니 나도 들어줘야 할 것 같았다. 그 가수는 노래를 정말 잘 부르긴 잘 불렀다. 내 팬이었던 그분 연세가 80인 것도 사실 작년에 한 번 찾아뵙기 위해 연락하다 알게 되었다. 그 연세에 그렇게 글을 잘 쓰신다니 난 속을 얼마나 놀랐던지 그분이 사는 곳은 천안이었다. 세종에서 천안은 40km 정도라 금방 갈 수 있었다. 댓글을 정성껏 달아주는 정성에 간복해서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풍성히 식사를 대접받고 왔다. 그분이 나를 만나러 나오는 날 나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무슨 옷을 입을까 아침에 옷을 10벌도 더 갈아입으셨다면서 수습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도 나이 들어도 저렇게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또 나를 적극 응원해주는 분 중에 소설을 쓰는 김 작가도 만났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도 또한 나를 열심히 응원해주는 에세이 작가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앞으로도 댓글을 빼놓지 않고 영상마다 달아주시는 분들은 사는 곳에서 너무 멀지 않는 한 약속을 잡고 만날 것이다. 이렇게 난 내 소설을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며 내 노년을 보낼 생각이다. 물론 내 소설을 대충 들으시거나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댓글을 쓰는 사람은 제외다. 혹여 앞으로 글을 쓰고 싶거나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글쓰는 시작을 내가 올린 영상에 댓글 나눈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되도록 글쓰는 연습을 하려면 다섯 줄 이상을 쓰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다. 내용 중 공감했던 부분이나 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가볍게 접근하면 된다. 글이란 조금씩 길게 쓰면서 느는 것이다. 처음부터 장편 소설을 쓸 수는 없다. 나도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리다 이렇게 작가가 됐다는 사실을 내 유튜브 소설 조물주 위 건물주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소설 또한 요즘 연재로 올리고 있는 요즘 할머니처럼 나의 이야기다. 그 소설을 들어보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들어보길 권한다. 그 어떤 소설보다 재미와 감동이 있어 한번 듣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야 할 것이다. 26회로 장편이지만 지루할 새가 없이 드라마틱하다. 이제 1년 남은 손주 돌보기가 끝나면 나는 지필에 매달릴 것이다. 아니 손주 돌보는 동안도 이젠 조금씩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손주가 어느덧 36개월이 되어 처음보다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생때를 쓰지 않고도 말로 소통이 되니 처음 성남으로 올라올 때보다 한결 수월해졌다. 거기다 손주가 기저귀에 비변하지 않고 제 전용 변기로 달려가니 신통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모른다. 외출할 때 기저귀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 가방도 가벼워졌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간다. 이번 소설의 6회 댓글 보고 알았는데 아이는 평생 해야 할 효도를 5살까지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지금이 가장 예쁠 때다. 난 손주를 봐주러 올라오지 않았다면 내 몸은 편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귀한 아이의 성장 모습은 못 봤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은 공짜가 없다. 한동안 쓰지 못해 머릿속에 그득 꼬인 문장들을 누에가 시를 뽑듯 잘 정리하며 뽑았을 것이다. 나는 쓰면 쓸수록 문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으로 느꼈다. 글은 생각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직접 써봐야 한다. 직접 써봐야 문장을 나열하고 다듬는 테크닉이 늘어난다. 모든 건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다. 요즘 할머니 8회입니다. 특히 소설은 비장한 각오와 집중력이 없으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다. 글쟁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허리 부러진다고 한다. 글 쓰다 허리 부러지지 않으려면 첫째, 엉덩이를 얼마나 의자에 붙일 수 있는지 끈기와 체력과 초인적인 집중력이 필요하다. 엉덩이를 의자에 얼마나 붙이느냐는 말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허리 근육도 등 근육도 어깨 근육도 특히 엉덩이 근육도 발달되어 있어야 의자에 오래 앉아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창의력과 집중력은 체력에서 나온다. 둘째, 사람이나 그 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내면을 읽어낼 줄 알고 그들과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책을 좋아해야 한다. 도서관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습관부터 들여라. 내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걸 깨달을 때는 도서관에 갔을 때다.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심하다, 구마다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모른다.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본다는 건 핑계다. 내가 원하는 책이 만약 도서관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희망 도서란에 상세히 적으면 한 달 안에 내 손에 도착한다. 물론 무료다. 그리고 국공립 도서관을 가보면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다. 조용하고 호텔처럼 깨끗하다. 큰 도서관 입구에는 커피숍도 있다. 넷째, 책을 읽을 때 글만 보지 말고 이 글을 왜 썼을까? 작가의 눈으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라. 산에 가서 나무만 보고 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숲을 보고 오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자신에게 딸렸다. 건강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작문 실력도 그렇고 무언가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 그저 자고 나니 하루아침에 정상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문장 역시 인내와 고뇌 속에서 성장한다. 규칙적인 생활로 몸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 처음 습관 들이기는 어려워도 그렇게 6개월만 규칙적으로 몸을 바꿔놓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건강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또한 자기의 몸에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배를 채운 후 혈행이 원활히 움직이는지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암은 떼어내면 그 뿐이다. 말개라든가 아주 치명적인 위치만 아니라면 현대의학으로 암으로 죽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혈관이 고장나면 그건 어디 한 군데를 떼어낸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혈관이 막히면 막힌 곳을 수술한다고 해도 반신불수나 말이 어눌하거나 행동거지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 혈관이 깨끗하도록 애쓰며 살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함부로 방치하면 늙어서 혼자 몸만 고생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은 오래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 조용히 죽어야 하기에 꾸준한 운동과 긍정적인 사고와 소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인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다. 과유불급이라지 않던가 사실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말을 고치려면 낭독을 하고 몸을 고치려면 운동을 하고 버릇과 태도를 고치려면 홀로 있을 때조차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하고 원행을 삼가야 한다. 처음 흐트러졌던 몸가짐을 바로잡기는 맹세코 쉽지 않다. 그러나 처음 한 발, 두 발, 또 마지막으로 한 발을 더 디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몸의 습관이 붙어 어느 순간부터는 저절로 발이 혹은 몸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첫 발을 시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 요즘은 손주 하원하러 가는 시간도 처음처럼 힘들진 않다. 그곳엔 나 같은 입장의 할머니들이 먼저 나와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엔 어떤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서로 공감해주는 따뜻한 눈빛이 있었다. 어떤 날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세상엔 같은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공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가. 손주를 직접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우린 잠시 머물고 있다. 손주보기를 평생 하라면 나는 두 손 두 발 들고 못한다. 일정 시간만 봐주는 거니까 웬만하면 불평하지 않고 식구들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아들은 엄마니까 그렇다 쳐도 사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떡하니 있는 집이 뭐가 좋겠나. 아무리 음식을 만들어주고 살림을 도와준다고 쳐도 시자가 붙은 사람은 며느리에겐 무조건 불편할 게 뻔한 일 아닌가. 거기다 며느리가 돈 많은 시댁을 만났다면 아파트를 거저 얻었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직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애만 봐도 될 터였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같은 여자로서 짠하기도 했다. 큰아들 내는 현재 큰아들이 돈을 벌어서 어쨌든 분양받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온전히 자가로 살고 있었다. 서울권에서 대출 없이 새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요즘 시대의 모든 젊은이에게 로망이 아닐 수 없다. 그걸 우리 큰아들이 부모 도움 없이 이뤄냈으니 엄마로서 대견하고 고마웠다. 작은아들 또한 결혼한 지 이제 3년이고 앞으로 모으면 된다. 가끔은 아들 둘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내 집을 가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든든하긴 했다. 하루는 어린이집 하원에서 할머니들끼리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전주에 살다 손녀봐주기 위해 아이의 딸집에 머문다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딸이 글쎄 또 임신했다네요. 어머 그럼 어떡해요? 애 봐주는 걸 또다시 몇 년을 연장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임신했으니 1년 후에 아이가 나올 텐데 태어날 손주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봐줬으면 하네요. 내년에 유치원 들어가면 사시던 전주로 가기로 했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 저녁에만 돌볼 베이비 시도 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나도 그래서 내년엔 집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덜컥 임신했다며 부탁하는데 딸이 직장을 놓기도 아깝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앞으로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 갈 정도면 5년 정도는 이곳에 계셔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남편 혼자 밥해 먹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꾸 눈치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딸보고 왜 아이를 또 낳으려고 하냐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속만 타들어가고 있어요. 사위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아이를 봐야 한다면 그럼 차라리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전주 집을 팔면 그 돈 가지고 온 이곳에선 전세도 못 얻어요. 지금 남편하고 나하고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졌다. 우리의 눈가도 함께 젖어들었다. 조용히 있던 석훈이 할머니가 자기 일처럼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다. 글쎄 우리 며느리도 아이를 또 낳고 싶다며 나보고 더 봐줄 수 있냐고 묻지 뭐예요. 난 그녀들의 말을 들으며 갑자기 내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큰 아들래는 며느리가 집에서 애를 키우니 후겨 또 낳는다고 해도 내가 봐주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작은 아들이었다. 작은 며느리가 또 아이를 갖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 두 사람이 땅이 꺼져라 쉬는 한숨에 내 심장이 더 크게 덜커덩거렸다. 비포장 도로를 경운기를 타고 달리면 이렇게 몸이 떨릴까 한여름 불볕 더위에 나는 오하니 서렸다. 둘째 아들이 아이를 더 낳을 건지 물어보기도 겁났다. 만약 또 낳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석훈이 할머니는 집이 서울이어서 매일매일 전철로 다닌다. 집에서 출발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왕복을 하자면 하루에 서너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했다. 그녀는 손주 봐주는 시간은 세 시간이었지만 오고 가며 도로에서의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하루가 다 간다. 석훈이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해서 혼자 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에 겨워 했는데 또 아이를 낳으면 봐달라니 그 자식들은 부모의 관절이 망가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싶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세계 1위라고 하지만 부모가 아프면서까지 아이를 보아야 하나 이건 실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잘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지만 부모들은 이 또한 무슨 죄인가 말이다. 남의 집 며느리나 딸이 임신했다면 그보다 반가운 말이 없다. 그러나 막상 내 아들이나 딸이 임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저들끼리 낳고 기르는 거야. 열 명을 낳아도 부모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손주를 돌봐줘야 하는 할머니들은 마냥 좋아라 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우린 두 사람의 아기바주기 연장이 우리의 일처럼 함께 시무룩해졌다. 어떻게 된 게 노인들은 관절이 다 닳도록 내 새끼도 아니고 손주까지 봐줘야 하는 세상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할머니들의 손주보기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어른들에게 닥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다. 맞벌이하는 젊은이들이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서 놀고 있는 부모를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따라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할머니들의 발길이 무거워 보였다. 다음날 친구와 만나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숍으로 갔다. 이야기하다가 어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두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친구는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아 손주보는 일은 하지 않고 있었다. 너는 만약에 딸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쩔 거니? 딸 보고 직장 그만두라고 할 거니? 그렇게 할 순 없지. 요즘 젊은이들 직장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어떻게 아이 낳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니? 그럼 어쩌려고? 너도 일하느라 힘든데 아이까지 봐줄 순 없잖아? 어쩌겠어. 여자들이 직장에서 출산 휴가가 있다고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몇 년씩 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딸내미 경력 단절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우리 사업체에 퇴근하고 또 애 보러 가야겠지. 낮이고 밤이고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면 우리 나이는 골병 들어. 그래도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니 내가 몇 년만 고생하면 경력 단절도 안 될 테고 직장에서 떳떳할 테고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첫째가 결혼해서 애 낳고 만약에 둘째가 바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쩔 거야? 거기다 또 하나만 낳는 게 아니고 큰애나 작은애가 둘씩 낳겠다고 하면 아이 봐주기가 겹칠 수도 있는데 혼자서 다 어떻게 하려고? 그거야 그때 상황 봐서 아이를 하나만 낳으라고 하든가 해야지. 딸들 직장에 서울이니 아무래도 서울권에 직장에 있는 남자를 만날 테고 그러면 내가 두 딸을 나 사는 곳 가까운 데로 집을 얻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딸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서 한 곳으로 데려와 봐줘야겠지. 그게 말이 쉽지. 너희 아파트는 비싸서 신혼부부가 어떻게 들어가 살 수 있니? 너 사는 데는 20억 가까운 걸로 아는데? 우리 집 가까이 온다면 내가 결혼할 때 도와줘야지. 요즘은 남자 혼자 집을 얻지는 않으니까 난 사위가 싹수가 이쁘면 아예 집을 사줄 수도 있어. 그러나 처음부터 미리 말하진 않을 거야. 사위가 처가에 기대는 습관이 될까 봐. 서울권이라 해도 서울은 교통지옥이라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게 말처럼 쉽겠니? 그리고 넌 지금도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서 힘들다면서 어떻게 딸들의 애들을 봐주는 문제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봐주겠다고 하니? 나 같으면 너처럼 바쁘게 일하고 있으면 딱 잘라서 못 봐준다고 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사돈댁에서 봐준다면야 나야 더 없이 고맙지만 우리 딸들이 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날 건지 시늉을 했다. 하긴 너는 그냥 할머니들과는 조금 다르지? 뭐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아무튼 난 성향상 조용한 네 시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상태로 다시 몇 년을 연장하라면 난 차라리 지구를 떠나야지.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우린 같이 웃었다. 지금 내 머리는 문장들로 가득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네 시간이 돌아와서 어서 어서 쌓여있는 이 묵은 것들을 다 쏟아내야 해.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듯 다 쏟아내고 새글은 새로운 마음으로 써야 하니까. 넌 노후에 할 게 많아 좋겠다. 난 사실 내가 하는 사업체를 놓고 나면 기나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크게 걱정일 때도 있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배우러 다녀야지. 이 나이에 뭘 배우는 게 가능할까? 우리는 예전에 엄마 시대의 60대가 아니잖아. 우리 시대 60대는 너무 젊어. 네가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봐야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 사업체를 놓은 후에 그때 찾아보려면 늦어. 아니 지금은 난 아직 돈 벌 때라고 생각해. 네 말대로 우린 젊잖아. 그리고 만약에 미래의 사돈댁에서 아이를 봐준다고 하면 나는 내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돈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할 거야. 참 너 같은 장모를 얻게 될 미래의 사위가 복터졌다. 나는 단지 우리 딸이 나처럼 고생할까 봐 그게 싫어서 아직도 돈 버는 거야. 딸이 결혼해서 잘 살면 다행인데 만약 경제적으로 힘들다 싶으면 내가 생활비도 일정 부분 되줄 생각까지 하고 있어. 난 어쨌든 한 세상 사는 거 내 딸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아. 알아 네 마음 그게 부모 마음 아니냐 딸들이 과연 엄마 마음을 알까 세상에 어떤 애들이 부모 마음을 알겠니 그건 그냥 내 마음이야. 난 아이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아서 숙제가 끝나지 않은 기분이야. 나이 60이면 모든 짐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딱딱 들어맞질 않는다. 넌 그래도 애들이 둘 다 결혼했으니 큰일은 다 치른 거잖아. 그래 난 어쨌든 큰일은 다 치렀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아들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해 아이들 결혼 전에는 난 애들 보고 절대로 손주 못 봐준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더라. 그럼 미래를 누가 알겠니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있잖아 손주 본다는 게 생각해보면 다 나쁜 것만도 아니야. 물론 다 좋은 것만도 아니지만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천지인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영혼이 맑아질 때가 있어. 육체는 힘들지만 영혼이 보상받는 기분이랄까 딱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껴 그러나 그걸 또다시 처음부터 하라면 그건 못할 것 같아. 체력이 너무 구갈되는 느낌이 부담스러워. 너야 보통 여자랑 달라서 네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잖아. 너를 떠올리면 제주도 많은 애가 애만 보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해. 친구와 우린 열심히 살아온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밥과 커피까지 친구에게 대접받았다. 우리의 만남에서 언제나 반복되는 일이다. 친구와 헤어지고 나면 내가 어서 유명한 작가가 되어 멋진 밥을 사는 날이 돌아오기를 꿈꾼다. 난 어쩌면 가족만큼 소중한 친구가 있어 성남시에서 더 잘 견디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친구를 만나고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준희 어린이집을 함께 등원시키자고 했다. 우린 가끔 준희 등원시키러 함께 가곤 했었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동생을 갖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나보고 내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가더라도 함께 살자는다. 순간 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다. 더 이상 손주를 봐주지 못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박제가 된 듯 입이 얼어버렸다. 이건 꿈이어야 했다. 며느리의 아이를 더 갖는다는 말을 듣고 며칠째 난 고민에 빠졌다. 빨리 내 생각을 말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차마 더는 아이를 봐줄 수 없다는 말을 미안해서 못하고 있다. 가슴이 답답했다. 꿈속에서도 이 말이 나오질 않아 며칠째 가위에 눌리고 있었다. 또 아이를 갖겠다면 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봐. 난 더 이상 못 봐준다. 며느리가 함께 살자며 아이를 또 갖겠다고 해서 내가 요즘 가위에 눌린다는 말을 친구에게 전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장 돈을 못 봐준다고 말해. 넌 왜 그 말을 못하니? 넌 믿고 며느리가 당장 애를 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너도 네 의사를 표했어야지. 며느리는 당당하게 자기 말을 하는데 넌 왜 네 생각을 말을 못해? 차마 입이 안 떨어져. 오죽하면 꿈에서조차도 매일 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가위를 눌리겠니? 그건 그만큼 너는 애보기가 힘들다는 네 무의식의 표현이니까 얼른 일 더 커지기 전에 애는 더 이상 못 봐준다고 말해. 그런데 내가 아이를 못 봐주면 아들 혼자 벌어서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 원금과 이자에 두 아이 교육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얘네들 생활이 힘들다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못 봐준다고 하니? 아파트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야 하니까 둘이 벌지 않으면 힘들어. 그래도 네가 못 볼 거면 빨리 말하는 게 좋아. 그러면 며느리가 둘째 애 갖는 걸 조금 늦추든지 아님 계획을 바꾸든지 할 거 아니니? 아니, 며느리는 둘째를 갖는다는 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 어린이집 하원할 때 만나던 할머니들이 딸이나 며느리가 둘째를 갖는다고 할 때 남일 같지 않고 심장이 덜컹하고 요동치더니 이런 일이 생기려고 그렇게 불안했었나 봐.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도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데 네 며느리는 아이를 또 낳으려고 하네. 애국자다야. 나 지금 웃을 기분 아니거든? 나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함께 웃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애를 낳는다고 하면 축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라를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애를 많이 낳는 게 무조건 좋지. 한데 1, 2년도 아니고 다시 몇 년을 내 집에 못 가고 아들 집에 살면서 아이를 돌본다는 게 아무래도 자신 없어. 차라리 이사를 와서 잠깐씩 봐주는 건 어때? 그것도 생각해 봤지. 우리 며느리는 직장을 나가면 한밤중에 들어오는데 내가 자다 말고 집에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거기다 난 무섬탐도 많이 하잖아. 그렇다고 아들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간다면 난 결국 조용한 나만의 저녁이 없는 삶이 되는 거야. 혼자 조용히 글도 써야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도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졸릴 때 자고 싶어. 아이가 놀다가 자는 시간을 따라서 자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피곤하다고 신호가 오면 조용히 눕고 싶어. 내 몸이 피곤할 때 자야 하는데 아이가 피곤한 시간에 맞춰 자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남들처럼 저녁에 퇴근하는 직업과는 또 다른 문제야. 하긴 그렇네. 저녁 7시면 집에 오는 며느리라면 아들 집 가까이 집을 얻어놓고 왔다 갔다가 가능하겠지만 넌 또 상황이 그게 안 되는구나. 보통 일이 아니다. 며느리가 베이비 시터를 구하든지 해야겠네. 베이비 시터도 그래. 어떤 사람이 밤 12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려고 하겠어. 만약에 봐준다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4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8시간을 맡기려면 한 달이면 300이야. 그럴 거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느니 차라리 며느리가 직장을 안 다니고 아이를 직접 케어하는 게 낫지. 베이비 시터는 하루에 2, 3시간 맡기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야. 난 요즘 내 미래의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2월 실업률이 16.7%였는데 올 8월엔 46% 때까지 올랐다. 이 수치는 원만한 상승 곡선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수치다. 이웃 나라의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 미래에서 내가 보통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애들이 그나마 돈 벌려고 할 때 내가 아이들을 봐줘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젊은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다. 내년이면 내 집으로 돌아가 나만의 시간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이기적인 걸까 한편으론 죄의식도 느낀다. 그러나 나도 나만의 시간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속구치는 욕망은 거둬버릴 수가 없다. 이곳은 내 방이 없으므로 나만의 시간뿐 아니라 나만의 공간도 없다. 아직은 며느리가 임신하지 않았지만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 난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더 봐줘야 할 것인가 노질게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했듯 아들이나 며느리가 한밤중에 퇴근함으로 내가 아들 집 근처의 집을 얻어놓고 보통의 가정처럼 다닐 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손주가 둘이 된다면 난 저녁마다 둘을 씻기고 공부시키고 재워야 한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1년쯤 자라면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고 큰 애는 유치원으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오후에 둘을 데리러 양쪽으로 가야 한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아예 안고 우산 쓰고 둘을 카시트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줘야 하는 상상만으로도 난 허리와 무릎이 휘청거린다. 인구 절벽으로 나라의 전폐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는 다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는 어떤 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와는 조금 다름을 알립니다. 지금 아이를 봐주고 계시거나 앞으로 아이를 봐줘야 하는 할머니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글을 써봤습니다. 댓글로 서로 토론하길 기대하며 소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설은 재미있는 소설은 아니며 잔잔하게 현 사회 문제를 다룬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에게 이 소설을 바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